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태종 이방원, 아니 솔직히 조선 역사를 다 뒤져봐도 그만큼 재밌는 인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선시대는 솔직히 대왕 소리를 그렇게 듣지 못했죠. 왜냐하면 1392년에 조선이 공급됐고 15세기의 태종과 세종과 세조와 성종이 있었던 그 부국 강변했던 시기를 끝내자마자 조선 계곡을 반대했던 온건파 사대부의 후예 살인들에 의해서 조선이 이끌어져 갔기 때문에 16, 17, 18, 19세기의 당시 조선의 성리학적 명분론에 빠져있던 사대부들이 바라보는 태종은 자신들의 학문적 수승이었고 정치적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정몽주를 죽인 태종은 아이고 그냥 조선의 살인들 사이에서는 방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조선시대도 그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조선 역사상 최고의 군주로 일컬어지고 있는 세종대왕 그래서 한때는 세종대왕의 아버지로만 인식이 되다가 실제로 태종 이방원은 드라마로 더욱더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태종 이방원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벌써 유튜브를 찍었죠. 그래서 태종 vs. all of them 벌써 70몇만 정도 조회수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선 건국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위화도 해군부터 해가지고 채용과 이성계의 대립을 이야기하고 또 이방원 이야기를 하면 지난 2년 전쯤 조선사를 출발할 때 강의 내용이 겹치긴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약간 수박 겉탈기 식으로 넘어간 측면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 2년 전에 조선사 강의와 강의 내용을 갖게 할 생각은 추어도 없습니다. 왜냐? 저는 라이벌전을 시작했고 바로 이 라이벌전에서 아니 이성계의 아들들은 하나같이 서로가 다들 라이벌이었다. 막 국가와 건국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늙은 상태로 60이 거의 다 된 이성계가 57세인가 8세의 왕이 됐단 말이죠. 늙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누가 이 조선의 왕권을 국권이 할 것인가 그리고 권력을 자아갈 것인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고 솔직히 저는 이성계의 선택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이방원과 그 형제들 이야기를 하면 이상 라이벌전이 어디 있겠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방원만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태종 이방원 드라마 속에서 그 이방원의 형제들이 다 같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방원과 더불어 그 형제들 이야기까지 해드림으로 인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이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을 보기 훨씬 수월하겠다. 그리고 그 인물 한 명 한 명을 나름 저에게 이렇게 수업시간에 살짝 들은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그렸는가 보자라고 그 연출가님이 이 인물을 설정을 이렇게 했구나 그런 계산까지 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우 방과 방이 방간 방원 방연 여기 방원이 제일 난 놈이었죠. 방번 방석까지 이렇게 갑니다. 이성계 아버지 이자춤 때부터 동북면 그러니까 지금의 함경도에서 토착세력 나름 사병을 갖추고 있었고 여진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엄미 따지면 공민왕이 쌍성총관부를 수복한다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원나라가 설치한 쌍성총관부에 고려인이었던 이자춘이 넘버3 정도 되는 관리였는데 아니 고려 공민왕이 그 천령 이북을 좀 어떻게 영토를 늘려보겠다고 쌍성총관부를 공격하겠다고 하니 아들 이성계를 불러서 야 고려 공민왕이 침략이 오는데 우리는 원래 전주시 고려사람 아니냐 우리가 원나라의 녹을 먹고 살았지만 지금 저 원나라의 힘이 약해지니 우리가 공민왕 편을 들자라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쌍성총관부 천령 이북을 공민왕에게 바치게 되고 그래서 이자춘과 이성계가 개경에서 말 타고 퍼레이드까지 했단 말이죠 그때 젊은 이성계가 그렇게 잘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려 여인들이 눈에 막 하트 뿅뿅 했다는데 당시 이성계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몽골식 복장 호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가 몽골식 체두 변발 이렇게 쫙 안보이 내려와가지고 쫙이갖고 이렇게 손가락 빨면 굉장히 귀여운 그 복장과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 근데 그 이자춘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되면서 아버지의 가병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고 또 이성계는 우리 역사상 진짜 다섯 손가락 열 손가락 안에 들만큼 뛰어난 무장입니다 그래서 외구와 홍건적을 물리치면서 당시 고려 민중들에게 영웅으로 떠올랐죠 그런데 최영이 여동정보를 주장했고 이성계는 여동정보를 반대했던 4대 불가론 등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여러분 예전에 최영과 이성계를 비교하는 영상도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서 위화도 해군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것만 또 한 30분짜리를 해야 되니 이렇게 싹 지나가겠습니다 4대 불가론을 제시했다가 그 위화도에서 이성계가 조민수와 함께 군대를 회군시켜서 최영을 죽이고 우왕을 패하고 우왕의 아들 창왕을 안쳤단 말이죠 그리고 조민수까지 제거하면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됐는데 아빠가 최고 권력자가 됐으면 그 자식들은요 이제 그 자식들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오늘은 자 이성계 첫 번째 부인 신우왕입니다 아들을 무려 6시나 낳아줬습니다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고려는 원래 일부 1차를 원칙으로 합니다 고려 시대에 첩을 둘 수 있는 사람은 왕만 가능합니다 이게 법입니다 실제로 원강석기에 곤문세족들이 생각을 한 거야 저 몽골은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강성하단 말이냐 야 몽골은 일부 다 처제구나 근데 우리 고려는 일부 1차제구나 우리도 일부 다 처제를 실시해야 당시 권력 있고 돈 있고 능력 있고 많이 배운 놈들은 여러 철을 두게 되고 그만큼 자식이 많이 생산되고 그 자식들을 가르치고 교육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더 좋은 인지가 탄생하니 우리도 일부 다 처로 가자라는 주장을 실제로 충렬왕 때 박유라는 사람이 했거든요 그랬다가 박유가 가마타고 퇴근하는데 고려 여인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짱 또를 던지면서 저 새끼가 일부 다 처제로 가자고 했다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고려시대는 여성들의 삶이 자유로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려 말에 약간 지방의 권력자들은 원래는 첨을 두면 안 되는데 현지처가 있고요 그 다음 직장의 처가 따로 있고요 이거 어떻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되죠 이걸 당신은 현지처 향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경 개경에 있는 경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방 세력가들이 중앙으로 진출한 거죠 그러면 이성계의 현지 현지처란 말이 그 말이 아니죠 피디님 현지처는 내가 있는 곳이 현지처인가 제가 해간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요 이성계의 상처는 신의왕 아 저기 한경도의 부인 그런데 이성계도 중앙정계에 진출했으면 중앙 권력자들과 뭔가 연이 닿았고 사돈관계 맺고 친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고려 개경의 권력자 여인들과 많이 결혼을 하는데 이성계가 그렇게 결혼했던 게 신덕왕후 강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덕왕후 강씨와 함께 개경 생활했던 이 아들들 역시 물론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컸겠지만 젊은 시절에는 신덕왕후를 진짜 작은 어머니 생각하고 이방원 역시 신덕왕후와 사이가 아주 좋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성계 아들들 이야기를 하고 했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큰아들이 이방우입니다 지금 여기 나이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이건 1392년 조선이 건국되었을 당시의 나이입니다 상식적으로 이성계가 왕이 됐으면 왕이 되자마자 큰아들 이방우가 세자가 돼야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세자는 누가 됐습니까 11살짜리 방서이가 세자가 되면서 비극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이 큰아들 이방우는 무슨 바보였단 말이냐 바보 아니었습니다 드라마나 사극에서는 아버지가 위아도 해군을 했을 때부터 약간 반대했고 고려 왕조에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폐가 입진 우왕과 창왕을 죽이고 그 우왕과 창왕은 왕씨가 아니라 신씨다 신돈의 아들이 우왕이고 선자가 창왕이다 진짜를 세우겠다 공양왕을 세우는데 그것도 반대하고 아버지가 조선란 나라를 건국하고 왕이 되는 것조차 반대하면서 철원으로 가가지고 그 고려 왕조 무너짐을 슬퍼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죽었다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에이 거짓말 물론 또 제가 100% 거짓말라고 단정하길 어렵습니다만 왜냐면 위아도 해군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방우가 큰아들로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성계가 개경에서 정치생활할 때도요 개경에서 전주희씨 집안의 장선으로서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다합니다 제사 모실 때도 이 방우가 다합니다 실제로 조선이 건국되고 세자가 아니었을 때도 이성계 조상들에게 제사 모실 때는 이 방우가 가장 앞장서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 39에 어떻게 11살짜리 어린 꼬맹이 아들 같은 친구에게 세자 자리를 빼앗겼단 말이냐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만 이 방우가 위아도 해군 때까지는 아버지 이성계의 장자 역할을 제대로 했으나 위아도 해군 이후에 우왕을 몰아내고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하게 창왕을 올려 세워야 한다 당시 이 성계와 함께 위아도에서 해군했던 조민수가 창왕을 옹립하자라고 했는데 이 방우 역시 창왕 옹립을 주장했고 그런데 이성계는 벌써 그때부터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고 우왕의 아들 창왕도 결과론적으로 신돈의 자식이니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그 창왕을 몰아내는 과정에 약간 아버지와 아들 간의 알력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선이 공국되면서도 이 나이에 세자 책봉도 못 받고 이 11살짝의 꼬마에게 세자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조선이 공국되고 1년 후 1393년에 이 방우가 죽는데 왜 죽었을까 저는 그래요 야시 내가 아버지한테 몇 년만 좀 안개기고 잘했으면 내가 이 나라 왕이 될 텐데 그 몇 년을 못 참고 내가 다 컸다고 아버지한테 되들었다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복 동생 막동이 동생에게 세자 자리를 빼앗겼으니 그 세월이 한스러워서 소주 마시고 술 마시다가 죽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도 한번 해보고 약간 미스테리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방우는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큰 아들이 없는 상태고 그럼 이 방우가 제가 보았을 때 이 여섯 형제 중에 젊은 시대 20대 10대 후반의 상황으로만 보았을 때는 가장 능력자는 솔직히 이 방우가였습니다 왜요 아까 이성계가 개경 생활을 할 때는 이 방우가 개경에서 전주희 씨의 장선으로서 집안일을 도맡아 했지만 둘째 아들 이 방우가는 모든 형제들 중에 무인적 기질이 다분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성계 역시 둘째 아들 이 방우가를 군인으로 양성시키고자 했고 이성계가 다녔던 모든 전투는 이 방우가와 함께였고 특히 이성계가 그 유명한 황산대첩 있잖아요 그 일본의 청년 장수 아지발도 활을 쏘아가지고 그 전에 이성계의 의형제였던 이지란 툰드란이 활을 쏘아가지고 그 활이 아지발도 투구꾼을 딱 풀렀고 투구가 벗겨지자마자 이성계가 활을 쏘아서 아지발도 목을 관통했다라는 그 황산대첩에도 바로 이 방우가가 함께 있었고 형인 이 방우는 개경에서 집안의 중심을 잡고 있었다면 이 방우는 바로 아버지 고향 동북쪽 지금의 함경도에서 당시 이성계의 군대 가별초라고 합니다 그 군대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형제들끼리 무력으로 부딪히거나 군대로 싸우면 이 방우가가 힘이 가장 셌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계는 이 방우도 아니고 이 방과도 아니고 왜 저리 갔냐는 말이죠 그러면 일단 나머지 형제들 이야기하기 전에 이쪽으로 와볼까요? 여러분 방석이가 세자가 된 게 솔직히 법적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이 형제들의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개경 생활하고 실제로 위아도의 군에서 아버지가 권력을 잡기 전에 고려 왕씨에게 죽음을 당할까봐 이방원도 신동왕후 강씨까지 모시고 가면서 피난 생활을 하고 진짜 어머니 대접을 해드렸는데 자기 친엄마가 몇 년에 죽어? 조선건국 1년 전인 1391년에 죽어요 그리고 1년 후인 1392년에 아버지가 나라를 건국했는데 초대 왕비가 이 여자가 되는 거야 아버지 두 번째 부인으로 인정하려고 했지만 자기 친엄마가 1391년에 죽고 1년 후인 1392년에 왕 즉위식에 왕비 복장을 하고 왕비 모자를 쓰고 왕비 즉위식에 이 여자가 있으니 엄마 생각나요? 안 나요? 그렇죠? 그때부터 신동왕후 강씨가 밉죠? 그리고 세자가 이리 갔다고 근데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게 여러분 이 신호왕후가 1391년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조선의 초대 왕비는 분명히 누가 뭐래도 이 여자입니다 그러면 이성계는 얘네들을 서자 취급해야 되냐 또 그럴 수는 없죠 먼저 태어난 아들들이니까 근데 얘가 정신왕비야 아니 그럼 신동왕후의 큰아들은 이방벌은 왜 세자가 안 되냐고 이방벌은 공양왕의 조카사입니다 그 공양왕도 아웃시키잖아 이성계가 그러니까 이성계도 권력을 잡기까지는 자기 아들들을 고려 권력자 집안에 장가도 보내고 해서 사두를 맺었는데 그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실가들 싹 죽여가면서 조선계구를 반대했던 원건파 사대부들 싹 죽여가면서 권력을 잡는 입장에서는 뭔가 다음 때 왕은 고려 왕실과 그리고 조선계구를 반대했던 사람들과는 뭔가 절연이 돼 있어야 되는 좀 깨끗해야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얘는 얼마나 운이 없는 겁니까 공양왕의 조카 사위였으니 할 말 없는 거 아니야 이방우는요 이방우의 사위가 이색의 선장가 그래요 이색이면 원건파 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방우도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얘가 이방분이 날라갑니다 그런데 이 이방석은 결혼도 하지 않고 있었거든 처가가 없어 깨끗해 그래서 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1392년에 다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정식 중정마마 아들이 세자가 된다는데 할 말이 없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냐면 조선을 건국시켰을 때 실제로 조선 건국의 주도자는 정도전이었고 그 정도전이 이성계를 얼굴마다 내세웠고 보통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조선란 나라는 정도전이 밑그림을 그렸고 태종 이방원이 채색을 했고 그렇게 완성된 그림의 세종이 낙관 도장만 찍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정도전이 뭔가 신권중심의 국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린 방석이를 신덕왕과 짝짝꿍해가지고 세자로 앉히니 이 형제들이 화가 났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당시 방석이를 세자로 앉히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근거가 뭐냐 아니 이 아들들이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칸을 뽑았을 때 그걸 계산하지 못했단 말이냐 그럼 이성계도 아주 계산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조선인공 때고 왕의 친이부대 우리가 으흥삼군부라고도 하는데 으흥친군이라고도 하는데 그 으흥친군이 권력을 누구에게 주냐면 부대를 세수 쪼갭니다 역시 무인적 기질이 있었던 이방과에게 주고요 세자가 아니었던 방번에게 주고요 이 신덕왕의 딸이었던 경승공주의 남편 사위였던 이재이에게 또 그걸 줍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부대 세 개 중에 두 개를 신덕왕구 쪽에 갖다 주면서 아 천암매부가 아니고 신영재가 아니니까 방석을 지켜라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형제들이 또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덜 알려진 게 이방입니다 이방인은 굉장히 성품이 조용하고 온화하고 권력에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두 명의 형이 있고 밑에 세 명의 동생이 있지만 이 막둥이 이방인은 일찍 죽어버렸기 때문에 위에 둘 아래 둘이 있었는데 이방인과 중간에서 참 형제관계를 조절을 잘했던 것 같고 실제로 형제관계 우회도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방인은 죽었고 솔직히 이방인이 너무 아까운 게에요 일반인들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을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방인은 실은 무인이 아니야 옛날 용의 논물 드라마에서 그 드라마는 누굽니까? 유동근이 너무 그렇게 무인적 기질을 내 보이고 잘했기 때문에 이방인이 막 또 사람도 많이 죽이고 하니까 굉장히 무인로 보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성계 아들들 중에 과거에 급제했던 문과에 급제했던 건 이방원뿐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실은 이 친구도 문과 사마시에 합격합니다 그런데 아니 아빠가 이성계고 문과에 급제했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10대 어린 나이에 죽어버리니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방원에게 뭔가 하늘의 기운이 이방원 쪽을 향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형제관들 중에는 문과 시험에 합격한 건 이방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이방원과 그렇게 날아갔고 이방관은 그냥 무인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오다가 세자자를 빼앗겼고 이방은 크게 욕심이 없는데 이 두 명이 야심가야 이 두 명은 마음속으로 허찌지 진짜 아들벌 아들벌은 아니겠다 한참 동생에게 세자자를 넘겼단 말인가 특히 부글부글 끓었던 건 이방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성계가 왕이 될 건 가장 큰 공을 세웠던 건 이방원이다 이런 표현도 좀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치면 이방과가 더 세웠죠 이방관은 조선이 건국되고도 1393년에 왕자 신분으로 군대 몰고 가서 외굴을 격퇴하기도 했던 그리고 이성계와 한참 전장을 누볐던 그럼 이방원이 이성계를 왕으로 앉힌 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정몽주를 죽였다 정몽주랑 만나가지고 정몽주에게 이런들었더라리 저런들었더라리 하여가를 불렀더니 그러니까 정몽주가 이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새도 있고 없고 님량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단심간을 불르니 아 죽여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사람 보내서 선죽교란 다리에서 정몽주를 죽인 게 이방원이라는 건데 그게 1392년이거든요 그때 이 나이거든요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나 여러 가지 기록들을 통해서 보면 당시 정몽주를 죽인 데 앞장섰던 건 또 역시 이방과입니다 열살형이에요 무력도 훨씬 강해요 군권도 있어 이방과가 실제로 이방과가 정몽주를 죽이고 공양 앞에 가가지고 정몽주 일파를 싹 죽이시라 정몽주 일파에게 죄를 주기 싫거든 우리를 벌주시라 이게 얼마나 공양원 입장에서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원이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버지가 낙마에서 그렇게 병석이 있고 마침 그려할 때 공양원과 정몽주 등이 아버지를 지지했던 종도전이나 남은이나 조준 등을 기양 보냈을 때 그때 아버지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군대를 물고 와서 개경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고 막 그런 측면들을 좀 이야기하긴 하지만 이방원이 세력이 강해요 그 세력이 강했던 이유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과거 합격자야 그리고 진짜 이방원이 결혼을 잘했어요 이방원이 당시 대학자였던 민재의 제자인데 과거 합격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민재의 또 다른 제자들이 전부 이방원을 지지하고 그 민재의 여식과 결혼을 해 그게 원경왕후입니다 그러니까 항맥과 혼맥에 의해서 이방원이 정말 힘을 갖추어가고 있었고 당시 최고 무인 중에 한 명이었던 이숙번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고 당시 거의 지력 100에 육박하는 하륜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원의 힘이 가장 강했던 거죠 자 그러면 형제간 이야기가 지금 다 됐어요 왜 이방원은 갑자기 아 이들을 죽이고 정도전까지 죽였으며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제가 태종 vs 올 오브 댐을 했는데 아니 고려 말의 최고 천재학자 정몽주 고려의 최고 충신 조선 어찌 보면 건국의 미끄림을 그렸던 정도전 최고 정치 행정가 이 둘을 다 죽인 거죠 형제간도 난리지요 이거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방석 이방번이도 죽이지요 그리고 왕이 돼서 자기 천암내명 민무구 민무질 민무율 민무회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자기 아들 세종이 세자가 되자마자 외척바로를 막겠다고 세종의 차가집 시몬대간부터 싹 죽여버리고 처가를 작살내버리는 쉽게 이야기하면 세종대왕께서 치세를 펼칠 수 있도록 왕권을 이어발만한 세력을 싹 죽여가면서 내 아들 때는 태평성대가 오게끔 이 세상을 만들어 노리라 모든 피는 이 아비만 묻힐라 진짜 아버지로서는 이렇게 멋있는 아버지가 없죠 물론 또 이야기하려면 양령과 충령 충령이 세종대왕이니까 또 복잡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만 너무 길어집니다 여러분 저 오늘 다 한 시간에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방원이 누구 누구를 어떻게 죽이는 제1차 왕자의 난과 그리고 친형제와 싸웠던 제2차의 왕자의 난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방가가 왕이 됐고 이 무인적 기지에 다문했던 이방가가 이방원에게 눈치를 보면서 왕자리를 넘길 수밖에 없었는가 이방원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 제1차 왕자의 난과 제2차 왕자의 난은 다음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끊을게요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이방원의 형제들은 모두 서로 간에 라이벌들이었다 반응이 괜찮아서 조회가 한 30만 조회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방원 형제들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형제들 간의 대립 이야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방원이 어떻게 이복 동생 방석이와 방번이를 죽이냐 제1차 왕자의 난 그리고 제2차 왕자의 난 때 친형제 이방강과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 태종 이방원 드라마 인기가 상당하고 또 댓글 내용 중에 아니 너무 진도 빼지 마시고 고렴할 상황을 좀 전해주시면 강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차 하고 제가 뒷목을 잡았습니다 언젠가는 고려사를 시전하겠지만 과연 고려사를 조선사처럼 별로 대중에게 인기 없고 관심 없는 왕떼의 이야기까지 다 아이고 하늘 일이 자꾸 넘어가면 강의 시리즈 자체가 좀 축 처질 수 있기 때문에 고려사는 재밌는 장면 장면 골라가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고려 멸망 이야기를 나중에 따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좋다 고려 말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드리자 굉장히 말 빠르게 하고 압축에도 이거 30분이 넘어가는 영상이다 그런데 고려 말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여러분 공민왕일 겁니다 그 공민왕 이야기를 하자면 공민왕이 노후공주랑 어떻게 만났고 어떤 사랑을 했으며 공민왕의 왕권 강화책과 반원 자주정책은 어떻게 했으며 공민왕이 진짜 요동 정벌을 하려고 했고 홍건적이 침략이 왔을 때 복주 안동까지 피난은 어떻게 갔으며 고문세족 김용이 흥왕사 정변을 일으켜서 공민왕을 시위하려고 어찌저찌저찌 했으며 노후공주 죽고 난 다음에 공민왕이 완전히 헤매고 신돈을 등용해서 개혁정치 전개하다가 자제의 위들과 무슨 짓거리까지 했는지 솔직히 공민왕 가지고요 이게 조선의 정조보다 강의할 내용이 더 많아집니다 제가 조선 정조를 3시간 강의했는데 공민왕은 주제로 자르면 5개까지도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공민왕이 노후공주 죽고 마탱이 가는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우왕이 왕이 되고 그래서 이 우왕과 창왕과 공량왕 바로 이들이 왕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인물들이 어떻게 등장해서 어떻게 고려가 멸망하고 어떻게 조선이 공떼는가 그 이야기를 말 빠르게 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스피드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거 진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쏟아 부어버리면 이게 이것만 가지고도 영상을 몇 개를 뽑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겠습니다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민왕 부탁할게요 공민왕은 진짜 개혁 군주였습니다 반원 자주정책에서 원간석기를 분명히 끝낸 왕이죠 그런데 공민왕은 진심으로 자신의 부인 노국공주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노국공주가 아들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비들을 드리라는 신하들의 간청 때문에 비들을 드리긴 합니다만 그 비들 근처도 가지 않을 정도로 진심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노국공주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노국공주가 애를 가졌습니다 아들이 없는 공민왕 입장에서는 이거 얼마나 큰 설렘이고 기쁨입니까 그런데 노국공주가 애를 낳다가 애와 함께 죽어버렸어요 이 공민왕의 슬픔은 거의 이성 상실 수준까지 갔고 자기가 이러저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왕이 되었고 고려를 개혁시켜서 그 원간석기에 고려 왕실의 치욕스러움을 다시는 맛보지 않으리라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고려를 개혁하려고 했던 모든 그 의지가 상실되버리고 술만 마시고 아마 이때 공민왕이 자신의 아들이 있었고 아들이 10살만 넘었더라도 대리청정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 그렇다고 어떤 관료나 신하에게 믿고 정치를 맡길 만한 사람이 없어 왜? 아무리 참신하고 아무리 깨끗한 관료라고 하더라도 관료들끼리는 사적 연대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공민왕 입장에서 답이 안 나와 이때 공민왕의 눈에 띄었던 임무이 누구냐면 신돈입니다 신돈은 야사죠 솔직히 공민왕이 꿈의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떤 승려가 나와서 도와줬는데 그 승려를 실제로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실제로 물어보니까 생긴 건 좀 신돈이 못생겼는데 엄변이 막힘이었고 그래서 그 사람을 거의 스승으로 삼다시피 했죠 그런데 신돈이 실제로 출신이 천해요 당시 고려 불교계로부터 약간 좀 이단하 취급을 받고 있기도 해 그러다 보니까 신돈이 이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 똑똑해 아 신돈이 친구면 고려 개혁을 해낼 수 있겠구나 내가 노국공주 잃고 너무 슬픈 나머지 나라 정사를 볼 수 없으니 신돈 당신이 좀 정치를 대신 해달라 그러니까 신돈이 이게 지금 바보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자신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하다 보면 주변에 권무세족이나 혹은 신진 사대부들조차도 자신을 공격할 텐데 그렇게 되면 왕이 자신을 못 지켜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돈이 공민왕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주상전하께서는 신하들의 간언하는 말을 너무 잘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공민왕이 아 그래 내가 너 죽이지 않으면 하고 증명서 하나 써주죠 각서 하나 써줍니다 그때부터 신돈이 와 이건 우리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종교인이 그냥 신돈 집을요 궁궐 안에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신돈이 이틀에 한 번씩 궁궐로 출근을 해가지고 모든 정사를 다 펼칩니다 실제로 신돈을 따라서 개혁에 참여한 대표적인 인물이 실은 고려 후기 권문세족을 대표하는 이인님 같은 경우가 신돈의 부하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돈이 했던 대표적인 일이 권문세족의 토지를 빼앗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 권문세족의 대농장에 억울하게 노비가 됐던 사람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신돈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신돈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냔 말이죠 당시 권문세족 친원파입니다 이들의 대농장은 산과 하천을 경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의 땅과 백성을 제잘로 돌리겠다 전민변정사업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권문세족을 공격하자고 신진사대부를 등용시키기 위해서 고려국립대학이었던 성균관을 순수유교 교육기관로 확립시키면서 거기에 이색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고 정도전, 조준, 정몽주, 권근, 윤소정 이런 사람들을 공부시켰던 게 실은요 다 이게 신돈이 한 겁니다 신돈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권문세족 때문에 나라 외교가 엉망인 것도 있지만 그들이 대농장을 소유하고 백성들은 노비 삶을 살고 있으니 그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 백성을 자유민으로 풀어주고 토지를 백성에게 나눠준다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수녀야 그런데 신진사대부를 등용시키는 나는 이게 더 멋있다고 봅니다 왜요? 여러분 신진사대부들은 성략자라 성략자들은 위정척사 정도를 지키고 정도는 성략이죠 나머지는 다 사갔다고 배쳐가는 친구들인데 숙녀를 지지하겠냐고 자기를 땡중이라고 비판할 걸 알면서조차도 신진사대부를 등용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권문세족들 당시 최영장군 온 국민의 영웅이었죠 최영마저 날려버립니다 솔직히 최영도 권문세족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돈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갖게 되고 또 신돈이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까지 듣게 되니 공민왕이 신돈을 죽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쉽게 이해하면 공민왕은 자신이 썼던 각서를 자기가 위반하는 거죠 어찌 보면 공민왕이 은근히 머리가 좋았던 왕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정치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공민왕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다시 공민왕으로 돌아갑니다만 공민왕이 엄청나게 정치개혁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솔직히 홍건적과 외구의 침략 이런 부분 때문에 공민왕의 개혁이 약간 좌절된 부분이 있었는데 자신이 뒤로 빠지고 아무 주변 사람과 사적으로 연대감이 없었던 신돈이란 인물을 내세워서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할 걸 하게끔 해놓고 그 신돈을 죽여버리는 그런데 신돈 죽고 나서 공민왕이 정신을 차렸냐? 그것도 아닙니다 젊고 잘생긴 집안 좋은 남자 자제들을 데려다가 걔네들 공부시키고 사냥시킨다고 하면서 자제의 위를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공민왕이 동성애를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기록에 입각하자면 그 기록은 물론 고려사이긴 합니다 자신이 다른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 그 자제의 위가 자신의 비들과 사랑 나누는 걸 지켜보는 약간 관음증에 빠져들기도 하고 공민왕이 여색을 하고 여장을 입었다라는 기록이 나오기도 합니다 공민왕이 동성애를 했냐?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왜냐? 그 고려사는 어떤 관점으로 쓰여졌을까요? 실제로 고려왕조가 무너지고 고려 전체의 역사를 썼던 인물은 바로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이 썼던 역사서는 고려국사지요 근데 그 고려국사는 아니 고려는 무너져 마땅한 나라였고 조선건국은 정당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썼겠죠 그런데 그 정도전을 태종 이방원이 죽이잖아요 태종 이방원의 아들 세종이 왕일 때 자기 아버지가 죽였던 어찌 보면 반역자 같은 정도전이 쓴 고려국사가 고려의 역사를 대표하는 게 싫으니 고려국사에 반대하는 심정으로 고려사를 쓰긴 합니다 그래서 고려사를 쓰기 위해서 김종서 정인지에게 고려사 지필을 명하긴 하지만 그 고려사 역시 고려국사를 보고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고려 말에 공민왕을 깔아뭉개는 이야기와 우왕과 창왕과 공양왕이 바보고 병신이었다는 이야기는 현실은 절반만 믿으면 되긴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조선의 왕들과 왕비들의 위패를 모시는 종묘에는 공민왕의 위패가 모셔져 있단 말이죠 실제로 조선건국자였던 이성계가 유일하게 왕에 대한 충성하는 마음을 가졌던 게 공민왕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의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민왕이 조선 종묘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하여간 그 공민왕이 어떻게 죽냐 자신이 양성해왔던 자재유에게 피살당합니다 자재유의 홍륜이라는 좀 개판 5분 전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다른 비위와 공민왕의 비위와 계속해서 간통을 하다가 덜컥 임신을 시킵니다 채만생이라는 내시가 와가지고 홍륜이 어떤 어떤 비위에게 애를 임신시켰습니다 근데 공민왕은 치에 있었거든요 그래? 그럼 홍륜이랑 다 죽여야 되겠네? 그러면 그 비위의 아들은 내 아들이 되겠네? 어라? 그러고 보니까 지금 내시 채만생 너도 이야기를 들었네? 그럼 너도 죽여야 되겠네? 그러니까 채만생이 놀라가지고 자재유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고 자재위들이 그날 바로 술 먹고 치해서 거의 코를 골고 잠자고 있던 이 공민왕을 얼마나 악랄하게 죽였는지 공민왕의 내수가 병풍에 다 튀었다라고 합니다 칼로 찌르고 찌르고 또 죽였던 거죠 그래 놓고 왕이 시해당했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누군가가 왕을 죽은 것처럼 조장했으나 이걸 이인님이 나서서 이 자재위들을 싹 죽여내면서 그리고 이인님이라는 예전에 그 정도전 드라마의 박영규 씨가 이인님 역할을 진짜 잘했잖아요 이인님이 어린 우왕을 왕으로 세우면서 새로운 권력자로 등극을 하는데 아니 그러면 이 우왕은 누구냐는 말이죠 여러분 신돈에게 모든 정치 권력을 지어주면서 실제로 잠깐 공민왕이 정사를 멀리하면서 신돈 집에 가서 술 마시고 놀았단 말이죠 그 신돈 집에는 반야라는 노국공주와 정말 닮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민왕 영화나 드라마를 하게 되면 노국공주와 반야 역은 1인 2역 여자 주인공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반야와 사랑에 빠지고 반야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반야가 신돈의 시녀였기 때문에 공민왕도 조금 꺼림찍 했겠죠 그런데 다른 비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돈이 죽자마자 자기 엄마에게 내 자식입니다라고 갖다 바쳤다는 거죠 이 아명이 모니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민왕이 죽게 되니까 2인님이 그 공민왕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우왕을 왕으로 세면서 절대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우왕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일국의 왕이었던 우왕이 그 권력자 2인님에게 아버지라고까지 하면서 2인님을 믿고 의지했죠 그런데 아니 그렇게까지 권력을 잡았으면 나라 정치를 어떻게 잘해볼 것인가 생각을 해야지 왕을 뒤에 끼고 2인님은 자기 재산불리기에 급급합니다 그 2인님 옆에 있었던 염흥방 임겸미 진짜 개자식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2인님의 행태를 보면서 당시 신흥 무임 세력으로서 거의 전쟁 영웅이 되어 있었던 최영 입장에서는 2인님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렇지만 2인님은 또 개인적으로 최영을 영웅 대접을 해줬기 때문에 둘 사이가 그래도 오래 잘 갈 수 있었던 거죠 어렸던 우왕이 청소년기가 되면서 성의 논을 뜨면서 그 이성을 상실해버립니다 실제로 아니 사냥을 해도 그냥 사냥터 가서 하면 될 텐데 이 우왕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왕이 누구급이냐면 연상군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르르 치면 충해왕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해도 어떻게 민가에서 사냥을 합니까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동네 개나 소나 돼지나 닭을 활로 쏘아 죽이는 그 사냥을 굉장히 즐깁니다 그러다 동네를 떠돌아다니다가 예쁜 여인이 있으면 그냥 민가로 끌고 가서 거의 강간을 하다시피 합니다 이제 곧 시집을 앞둔 여인이 있으면 내가 더 사의로서 더 뛰어나지 않아? 나 왕인데 하고 그 여자를 취합니다 오죽하면 최영이 우왕에게 뭐라고 했냐면 충해왕은 여자들과 정을 나눌 때도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했다 그런데 왕께서는 왜 그러시냐 정신 좀 차려라 그러니까 이때 우왕이 아주 머저린 아닌 게 이것 봐라 내가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왕자리에 있었지만 이인님은 나에게 충고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최영은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고치라고 이야기하네 아 최영 저자가 충신이구나 최영을 부릅니다 최영 장군 저 이인님 한번 제거하시죠 그런데 최영은 개인적으로 이인님과 친했지만 이인님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물은 아니었단 말이지 제거해야 되겠다 그런데 최영 혼자는 불안하거든 그래서 최영이 누굴 부릅니까? 이성계를 부릅니다 자 그럼 이성계는 누구냐? 이성계는 자신의 고조부 이한사 때부터 이렇게 전주 이씨였는데 삼척으로 도망을 갔다가 바람 둥겨가지고 어찌저찌해서 동북면까지 갔는데 그나마 집안 자체가 세력과 집안이었고 그러다가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이 천호 정도 그럼 한 5천명 혹은 1만 명 정도를 이끄는 동네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민왕이 쌍성총간부를 수복할 때 이자춘이 그 역할을 해내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자춘과 이성계가 나름 개경에 와서 퍼레이드도 하고 그런 생활을 했다고 했죠 개경 생활을 꽤 오래 합니다 그러나 이래저래서 다시 동북면로 돌아가게 되고 이자춘이 죽게 되면서 젊은 이성계가 있었죠 그런데 이성계가 누구랑 만나게 되냐? 바로 정도전과 만나게 됩니다 신돈이 성균관을 순수유교 교육기관로 개편하면서 정몽주나 종도전 같은 인물들이 이곳에서 성장을 하는데 정도전은 실제로 이인님이 권력을 잡고 있으면서 지금 명나라가 신흥하고 있고 원나라는 북쪽으로 쫓겨갔는데 그 원나라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고 원나라 사신이 고려해 왔을 때 그 사신 접대를 정도전에게 시키니 정도전은 성리학자야 성리학자는 친명세력이지요 그래서 나는 자존심 때문에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니까 유배를 보내버리죠 그래서 나주까지 유배를 가게 됩니다 나주 가서 봤더니 전라도 나주예요 민초들의 고단한 삶을 본 거야 이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겠다 성리학적 통치이념 민본주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백성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고려 가지고는 안 되겠다 세술은 세 부대에 담으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세력이 없어 누구 왕으로 내설만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딱 쳐다봤더니 동북면에 이성계가 있습니다 이성계도 군사력은 있지만 지금 중앙정계로 진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야 그래서 그 정도전이 이성계를 찾아가죠 이성계 입장에서는 군사력은 있지만 시골 촌놈이었는데 아니 그래도 중앙정치 사품 정도 벼슬까지 했고 총망받는 신진사대부에다가 나라 최고 권력자 이인님과 대립하다가 유배까지 갔던 정도전이 자신을 찾아왔다고 하니 나름 뭔가 좀 잘 보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군대를 사열해서 쫙 보여주니 정도전이 무슨 말을 해 장군 이 군대로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도전이 어찌 보면 이성계를 중앙정계로 이끌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성계 자체가 정말 뛰어난 무장입니다 우리 역사에 열 손가락 안에 들어도 할 말이 없죠 홍건적이 침략했을 때 기가 막히게 막아내고요 실제로 여러분 홍건적 침략을 이겨내기 위해서 공민왕이 안동까지 피난을 갔는데 당시 여러분 고려 개경 다 홍건적에 점령당합니다 고려도 병력을 모아요 그래서 20만 병력까지 모읍니다 그런데 20만 명이 전부 오압지졸이죠 이때 동북면에 이성계 기병 2천이 합류하는데 이 2천 명이 나머지 19만 8천 명보다 훨씬 더 큰 활약을 하게 되면서 이성계가 전국적 스타로 떠오르게 되고 또 나중에 공민왕 죽고 나서 우왕 때 외국 침략이 장난이 아닙니다 최영의 홍산대첩, 최무선의 진포싸움, 이성계의 황산대첩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전부 우왕 때란 말이죠 그래서 이성계가 완전히 국민적 스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최영과 이 이성계가 손을 잡고 이인님을 제거 들어갑니다 실제로 최영이 이인님 주변인들 아까 임겸미나 영흥방이나 이런 사람들 다 목을 자른과 동시에 부녀자들은 전부 노비로 만들어버리고 그들의 어린 자식들은 전부 다 예성강에 빠뜨려버리고 했습니다만 이인님 자식들과 이인님은 죽이지 않고 유배를 보냅니다 최영이 마지막 의리를 지킨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 고려에는 두 개의 태양이 있었습니다 최영이고 이성계입니다 둘 다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왕은 우왕입니다 근데 이인님이 제거된 지 불과 한두 달 지나서 당시 중원의 새로운 주인이 돼 있었던 원나라는 북원로 쫓겨났으니까 명나라 홍무제가 주원장입니다 이 새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고려는 옛날 원나라에 녹봉도 바치고 세폐도 바치고 조공을 했으니 우리 명나라에 조공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옛날 원나라 땅은 전부 우리 명나라 땅이다 옛날 원나라가 쌍성 총관부를 설치해놓고 천령 이북을 통치했는데 공민왕 때 그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천령 이북을 빼앗아 가지 않았냐 이제 그 땅을 우리 명나라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겠냐 누가 빡칩니까? 최영이 빡치죠 최영은 권루세족입니다 권루세족은 친원파입니다 그러니까 최영이 예라 이왕 이러게 된 거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버리자 저는 나름대로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다 우리에게 여동을 확보할 수 있는 정말 아휴 우리 역사에 몇 번 안 되는 기회였다 우리 역사에 여동을 확보했던 군주는 광개토대왕이 처음 우리 영토로 만들었고 발의 선왕이 우리 영토로 만들었습니다 이래저래서 여동을 빼앗기고 여동을 다시 회복해보려 공민왕도 여동 정벌을 준비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진출했다가 군대를 뺐으니까 근데 이 우왕 때 명나라가 옛 철령 이북에 철령 위를 설치하겠다고 하니 우리 영토를 빼앗아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때는 가능성이 있었냐 명나라가 중국을 먹었지만 아직 북쪽에는 원나라가 있었고 이 원은 유라시아 대륙까지 지배하고 있는 원나라이기 때문에 극쪽 세력의 지원을 받아서 중원 명나라와 싸웠을 때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니 이건 무주공산일 수도 있다 그래서 4만여 병력을 준비하면서 여동 정벌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때 체영의 행보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이성계가 분명히 여동 정벌을 반대했거든요 그럼 이성계를 달래서 이성계가 손잡고 여동 정벌을 해야 되는데 이성계가 반대했지만 갑자기 이성계에게 굉장히 싸늘하게 대하면서 이성계를 손봉장으로 삼아버린다는 거죠 이성계는 뭐라고 하면서 반대했냐 4대 불가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작은 나라가 어떻게 큰 나라를 치냐 두 번째 순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군사를 일으키면 활의 악유가 느슨해져서 활을 멀리 날리기가 어렵다 세 번째 아니 농사철에 군대를 일으켜서 모내기는 어떻게 하냐 네 번째 외우가 침략하면 어떻게 하냐 저는 이 4대 불가로는 거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국 명나라가 아니면 그 전부터 중국 세력이 언제부터 여동 땅을 직접 지배했단 말입니까 원래 여동 땅은 고무려 이후에 계속해서 여진족의 땅이었죠 그걸 원나라가 이 시기에 지배하고 있었던 건데 무슨 명나라가 여동을 잠시 지배하고 있는데 그 여동만 회복하겠다는 건데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러 간다는 말도 안 되는 전쟁 반대 명분을 내세웠던 거고 두 번째 여름철에 군대를 일으키면 어떻게 하냐 활의 악유가 느슨해진다 아니 그럼 여동도 만주인데 만주에 한겨울에 침략하자는 말입니까 얼어 죽을 일이 있습니까 그 다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농사철에 군대를 일으키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모내기를 할 때쯤에 다른 나라가 침략이 오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임진왜란 때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침략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 다음 외구가 계속 침범하는데 어떻게 하냐 외구는 솔직히 이성계 스스로 다 작살 내놨잖아 그만큼 이성계는 전장에 나가기 싫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성계는 누구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까 이성계를 중앙정계로 이끌었던 게 정도전이고 실은 정도전보다 정몽주와는 더 오래된 우정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 신진사대부 쌍두마차의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신진사대부는 침명파란 말이죠 그래서 그 명나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명나라를 공격하자고 자신의 군대와 함께 선봉장이 돼버리면 이거 좀 약간 모냥 빠지는 측면도 있고 중요한 건 자신의 군대가 앞장서서 저 강한 명나라와 전쟁을 갖다가 패배하게 되면 그 패배 책임을 자신이 다 뒤집어 써야 된과 동시에 자신의 전력이 그만큼 손상되니 그걸 좀 꺼려했던 거죠 그런데 왕하고 총사령관 채용이 가자고 하니까 가야죠 그래서 총사령관은 채용이 됐고 좌금도통수는 조민수가 우금도통수는 이성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좌금도통수 조민수는 원래 이인님 사람이었기 때문에 최영이 과거 이인님 사람을 이성계급으로 안쳐놓음으로 인해서 약간 이성계를 좀 견제하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여기서 우왕이 와 진짜 바보 같은 짓글을 해버립니다 무서웠나 봐 최영이 자기 곁을 떠나면 누군가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 실제로 우왕이 최영에게 나의 장인이 되어주십사라고 하니까 최영이 싫어합니다 내가 나이도 이렇게 많고 내가 굳이 왕의 장인이 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내 첩의 딸을 주겠다고 하니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욕하는 거 싫습니다 나 왕의 장인 되기 싫어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왕이 기어이 최영을 자신의 장인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최영이 전장으로 떠난다고 하니 그때 최영의 나이가 72세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왕이 안 된다고 바짓가량을 잡고 늘어지니 여기서 최영도 큰 실수한 거죠 아무리 왕이 그렇다고 한들 그 왕을 달래고 그 군대와 함께 전장으로 직접 갔어야 했는데 왕과 함께 평양에서 머물러버리고 나머지 4만여 병력이 이성계가 조민수와 함께 끌고 올라가게 됐고 이들이 압록강까지는 건너갑니다 압록강을 건너가면 위화도라는 섬이 나옵니다 여의도만 한 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화도를 건너가면 이제 완전히 중국 땅이고 요동입니다 제가 실제로 위화도를 답사했습니다 위화도는 지금 북한 땅입니다 그래서 위화도 섬을 왔다 갔다 하면 북한과 북한 사이에 강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 위화도에 그만큼 관광객들이 배를 타고 위화도를 구경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북한이 그래도 살만합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는지 위화도에 가서 보시면 약간 별장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별장 앞에서 서가 달구지를 끕니다 제가 영상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배를 바꿔 탔고요 여러분에게 위화도를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위화도 측면입니다 이게 위화도고요 지금 적쪽에 보이는 게 지금 북한 땅입니다 이게 지금 위화도가 대체 뭐라고 제가 배까지 바꿔 탔고요 여기서 이석계가 이렇게 건너스니 이게 북한 중국 땅인데 이걸 안 건너가고 위화도에 보내서 조선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거 지금 북한 배인 것 같은 느낌 북한 배예요 북한 배고요 위화도 사이에 있습니다 외쪽에 보시는 분들이 북한 분들이고요 손 흔들어주십니다 북한 사람들이 저는 위화도를 가서 뭘 보려고 했냐 진짜 이석계 4만에서 5만 병력이 위화도에 주둔할 수 있냐 근데 실제 위화도를 가서 보면 바로 강 건너에 중국이 보이기 때문에 아 4만 병력이 주둔할 수 있을까 근데 위화도 자체가 그렇게 생겼어요 왜냐면 이쪽 거리 중국까지는 굉장히 가깝지만 아주 긴 섬이기 때문에 4만 5만 병력이 실제로 주둔할 수 있는 섬입니다 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이석계가 조민수 불러서 아 고향 생각나지 않냐 군대 몰고 해군합시다 라고 하니까 조민수가 콜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니 최정의 병력이 다른 나라와 전쟁하러 갔다가 군대를 몰고 돌아오면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일삼으려고 했던 최영은 물러가라고 하면서 군대를 몰고 내려오니 아니 역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영이 우왕과 함께 개경까지 들어갑니다 소수 병력으로도 수상전을 상당히 잘 전개합니다 대충 이런 거죠 성문 아래서 이석계와 조민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왕께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된 전쟁을 일으켜서 민심을 어지럽트리려고 했던 최영만 우리에게 내주시면 우리는 군대를 물리고 해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왕이 최영을 많이 쳐다봐요 이건 제가 좀 웃자고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영 장군이 멋있게 문을 열고 성문 밖으로 나와서 이석계를 만나죠 이석계가 대충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노장께는 실제로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위해서 당신 죽어야 되겠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냥 내가 왕이 되는데 당신은 방해꾼입니다 당신을 개인적으로 미워하진 않지만 당신 사라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영이 실제로 이석계를 지나치면서 정녕 이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는가라고 하면서 참수를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석계가 그렇게 최영 장군을 죽였다고 하니 당시 고려 백성들이 모두들 울었습니다 시정가가 전부 다 상전문을 닫았습니다 그만큼 최영 장군이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었고 이석계가 최영 장군을 죽임으로 인해 백성들은 이석계를 상당히 미워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영 장군이 죽게 되고 그 바보 같았던 우왕이 내시들 80여 명과 함께 이석계 집을 급수합니다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이석계가 실제로 군중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이석계를 죽일 수가 없었죠 그 일로 우왕은 왕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럼 이제 우왕을 쫓아냈으면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될까요? 아니 우왕을 쫓아내고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면 그 아들이 컸을 때 이거는 내 아버지를 쫓아낸 놈들은 다 나와서 나에게 죽임을 당해라 이게 종조와 사도세자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민수와 이석이 우왕의 아들 창왕을 왕으로 내세우자고 합니다 여기서 이석계가 칩니다 그러다가 이석계가 조민수를 제거하고 그 창왕까지 날립니다 물론 우왕이 아들 창왕과 손잡고 이석계를 또 제거하려는 모의를 하다가 발각되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이 둘을 다 죽입니다 뭐라고 죽이냐 너는 왕우와 왕창이 아니다 신우와 신창이다 공민왕은 자식 생산 능력이 없었다 무정자증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럼 너 우궁주가 어떻게 예를 가졌단 말이야 그런데 하여간 너는 신돈 집에 시녀로 있었던 반야의 자식이 모니노 그 모니노가 우왕이지 않냐 그래서 모니노 우왕 너는 신돈의 자식일 것이다 우왕의 아들 창왕 역시 신돈의 선자일 것이다 신우 신창 가짜를 패하고 진짜를 세운다 패가 입진 진짜 왕실 찾아서 왕으로 안치겠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공양왕입니다 공양왕은 나이가 40대 중반이에요 실제로 뭐 웃는 말로 이런 말도 들리긴 합니다 8명의 후보들 중에 서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나이가 가장 많은 공양왕이 왕이 되었다 공양왕이 왕이 되고 나서 이성기 1파는 우왕과 창왕을 몰아내지만 좀 찝찝하죠 그래서 우왕과 창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공양왕이 바보로만 알고 있죠 공양왕이 죽이자고 먼저 앞장습니다 왜 어차피 자신이 고려의 왕이 됐는데 그들이 살아있으면 왕자리 하기 좀 불편하잖아 그리고 그 우왕과 창왕을 죽이면 그들을 죽였다는 욕은 누가 다 얻어먹게 돼 있죠 이성기가 얻어먹게 돼 있지요 그래서 공양왕이 우왕과 창왕을 죽여라 그래서 사약 먹고 죽였다는 기록도 있고 칼을 받았다는 기록도 있는데 일설에 의하면 이것도 설입니다 우왕이 사약 먹고 죽기 직전에 우리 고려 왕족은 대대로 어깨죽지에 용의 비늘이 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옷을 쫙 벗고 용의 비늘 겨드랑이인가를 어깨죽진가를 보여주면서 사약을 먹었든지 칼을 받았든지 이거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왕과 창왕이 죽습니다 창왕 죽었을 때 나이가 10살이야 그리고 공양의 왕이 됐습니다 여전히 최고 권력은 이성계입니다 이성계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임도 날아갔고 최영도 날아갔고 조민수도 날아갔습니다 이색은 조금 약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성계 편이었던 정몽주가 돌아섭니다 정몽주는 위아도 회군도 찬성했고 권문세족 1파를 제거하는 것도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신진 4대 부들과 함께 대대적인 전제개혁, 토지개혁 과전법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조금 불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도전은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대대적인 토지개혁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정몽주는 약간 솔직히 집안도 잘 살았거든요 그게 빈정이 상했을까? 분명한 건 이거였겠죠 내가 이 나라 고려를 개혁하고 싶어서 이성계와 손을 잡았고 또 이성계와 우정도 있고 신진 4대부 정도전, 조준, 권근 등과 함께 했지만 역성혁명은 싫다 왕의 성을 바꾸고 왕조를 새롭게 개최하는 건 싫다 모든 개혁은 고려왕조 안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정몽주가 가지고 있었고 이 정몽주가 그 어리석은 것 같았던 공양왕과 함께 짝짝꿍해가지고 정도전과 조준 등을 유배 보내버리고 마침 이성계는 말을 타다가 낙마해가지고 병석에 누워있었을 때 와 이거 정몽주가요 굉장히 큰 실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 죽을 위기에 빠졌던 이성계 1파를 살려낸 게 이때 이방원이었죠 그러니까 정몽주는 조준과 정도전만 죽이면 이성계의 브레인들이 다 사라지니 실제로 이들을 죽이려고 이들이 유배가 있을 때 이들에게 권장치는 사람에게 권장을 무리하게 쳐서 정도전과 조준을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러니까 정몽주와 정도전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한 20여 년간 함께 고려사회를 이끌어온 엘리트였고 솔직히 아주 친한 친구 사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은 형제가 해도 부자가 해도 나눌 수 없는데 친구가 뭔 소용입니까? 정도전을 그렇게 죽이려고까지 했던 게 정몽주인데 이성계 쪽에는 또 한 명의 브레인이 있었던 거야 그게 이방원이지요 이방원이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가서 지금 이러고 있을 때입니까? 우리 수족이 다 잘려나가는데 얼른 개경으로 들어오셔서 정몽주 일파와 대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라고 하면서 아버지 이성계를 개경으로 모시고 왔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정몽주 세력, 이색, 이승인, 길제익족과 이성계 세력이 대립하게 됩니다 실제로 정몽주가 이성계가 아프다고 하니까 병문안을 가요 아니 혼자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지금까지 이성계가 왕이 되려고 하면 위화도 해군 이후에도 바로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를 보지 않고 왕조 교체를 하고 싶어하는 나름 명분을 얻으면서 왕이 되고자 하는 이성계의 욕심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함부로 죽이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성계에게 갔던 것 같습니다 이성계가 굉장히 웃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정몽주가 돌아오는데 그 전에 이방원이 정몽주 대감만 치면 저쪽 조선왕조 괴창을 반대하는 원고파 4대부를 일망타진할 수 있으니 정몽주를 죽이겠다라고 이방원이 이야기했으나 그때 이성계가 굉장히 분노하면서 반대했거든요 아버지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정몽주를 백주대낮에 개경의 선죽교에서 보는 사람도 많은 곳에서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렸던 게 이방원과 이방과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실제로 이성계를 병문 안았던 정몽주를 이방원이 아저씨 저랑 술 한잔하시죠 술을 한잔하면서 이방원이 이런들었다하리 저런들었다하리 망산 드렁치기 얽힌 들었다하리라고 하면서 하여가라는 시를 날리니 정몽주가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거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샤도 있고 닌향을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때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정몽주가 죽게 되면서 조선왕조 개창을 반대했던 온건파 사대부가 일망타진되게 되고 이제 남은 건 혁명파 사대부 역성혁명을 주장했던 친구들밖에 없었으니 아주 쉽게 공양왕이 왕자리를 물려주는 형식을 취하면서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개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계의 여러 아들들 중에 조선왕조 개창의 일등공신은 이방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면 공민왕이 죽음 이후부터 조선개국대까지 이야기가 아주 빠르게 전개시켜서 한방의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선공국대고 나서 이방원의 1차왕제의 난과 2차왕제의 난 달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접어하는 황연필입니다 역사 라이벌전, 와! 정도전도 그렇고 이방원도 그렇고 라이벌이 워낙에 많죠 개인적으로 제가 정몽주, 정도전, 벌써 라이벌전 했고 실은 이색이라는 정몽주와 정도전의 스승벌 인물도 있었습니다만 이 이색을 죽인 것도 뭐 정도전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도 라이벌이고 또 정도전은 그 전에 이인님과도 분명히 라이벌 관계였고 조선이 공국대고는 이방원과 라이벌 관계였단 말이죠 이방원은 분명히 또 정몽주를 죽인 사람이니까 그 정몽주와 라이벌 관계이고 조선이 개국대고는 정도전과 라이벌 관계였으며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친형이었던 이방관과 다시 한번 싸우게 되니 역시 또 라이벌 관계고 왕이 되고 나서는 민무구, 민무질, 민무율, 민무해 자기 처남 4명을 죽이니 역시 라이벌 관계고 자기 아들 양령과의 라이벌 관계도 있죠 정근대 시대에는 손에 피를 묻힌 인물들 그리고 여러 가지 큰 사건 속에 승리한 인물들이 역사에 많이 회자되기 때문에 정도전과 이방원은 각자 나름의 피를 묻히고 조선 건국의 1등 공신들이 맞습니다 조선의 밑그림은 정도전이 그렸고 채색은 이방원이 했다 그리고 그 완성된 그림의 낙관, 도장만 세 종이 찍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조선의 밑그림을 그린 정도전과 실제로 조선라는 그림의 채색을 완성시킨 이방원의 대립각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역사 라이벌 중에 가장 뜨거운 라이벌이지 않았나라는 이야기와 더불어 한번 이야기 시작해 봅니다 먼저 정도전을 갈게요 여러분, 정도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신진사대부입니다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구분하자면 무신직권기의 최우정권 때 서방이라는 공부하는 학술기구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최우 집에 만들어지는데 3교대로 8시간씩 문신들이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신직권기에 아버지 최충원로부터 권력을 계승한 최우는 나라를 경영하는데 그만큼 문신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죠 그 서방 출신의 사대부들, 서방 출신의 학자들을 우리가 사대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최우 이후에 원간석기의 충렬항 때 성리학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사대부들이 성리학을 수용하거든요 그럼 누가 뭐라고 해도 원간석기에도 사대부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원간석기 80여 년이 끝나고 공민왕이 반원 자주정책을 전개하면서 권문세족과 대립함에 있어 그 권문세족을 이겨내기 이후에 권문세족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대부들을 중앙정계에 진출시키니 이들을 신진사대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밋 따지면 사대부는 성리학을 공부한 물론 사대부라는 단어는 중국 역사에도 계속 등장하는 단어입니다만 우리 역사의 사대부는 성리학을 공부한 이들을 뜻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엄밋 따지면 신진사대부는 고려 말 공민왕 이후에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권문세족과 대립각을 세웠던 친구들을 이야기하죠 권문세족이 대농장을 소유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신진사대부들은 중소지주나 자영농이라고 합니다 권문세족이 친원파였을 때 사대부들 신진사대부는 친명파이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 당시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주자가 성균관의 대사성이었던 이색이 있고 정몽주도 있고 이승인도 있고 정도전도 있고 조준도 있고 권근도 있고 남운도 있고 윤소종도 있습니다 와 우리 피디님 편집하는데 돌아가시겠다 그치? 방금 앞서 이야기한 세 명의 인물 이색, 정몽주, 이승인, 길재까지 이들을 우리가 온건파 4대부다 정도전, 조준, 권근남은, 윤소종 이들을 혁명파 4대부다 아니 신진사대부들은 권문세족과 대립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들은 이성계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할 때만 하더라도 한 패거리가 돼서 이성계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 이후에 역성혁명, 새로 왕조를 개창하려는 욕심을 보이고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려고 하니 약간 온건적인 사람들 이색과 정몽주와 이승인은 고려 왕조 유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온건파 4대부고 정도정과 조준과 권근남은 윤소종이 바로 혁명파 4대부가 된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온건파 4대부의 수장은 정몽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몽주를 제거한 게 이방원이었죠 그리고 이색과 이승인 역시 제거되는데 역시 이들을 제거한 건 또 정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몽주가 공야왕 때 권력을 잡고 이성계가 낙마에 있을 때 정도전과 조준이 유배를 가있고 정몽주는 이 정도전 조준을 유배지에서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였기 때문에 정도전이 살아난 측면이 있었죠 다시 권력을 선하기에 넣은 정도전은 자기 스승인 이색을 완전히 무인도에 유배 보내려고까지 했던 사람이고 일설에 의하면 이건 일설입니다 이색이 유배를 가는데 유배 호성을 담당했던 사람을 정도전이 불러서 이색대감을 죽이거라 어떻게 죽이냐면 절벽에서 소피를 보게 하거라 소변을 보게 하거라 그리고 조용히 밀어버리거라 이렇게 해서 이색대감이 죽었다는 설도 있고 자신과 동료였던 이승인은 유배지에 가있는데 정도전이 사람을 보내서 그 이승인을 때려 죽인단 말이죠 그래서 하여간 이들이 제거되면서 바로 이 정도전과 이방원의 가장 공신들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조선이 공급됩니다 1392년 양력으로 8월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이 공급되고 왕은 당연히 이성계였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신덕왕후 강씨가 됩니다 신우왕후 한씨는 정말 이방원 형제들이 생각할 때 너무 가슴 아프게 아빠가 왕이 되기 1년 전인 1391년에 죽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이 공급되고 한 달쯤 후에 세자 책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세자를 누구로 책봉할 것인가? 이성계는 마음이 서 있었습니다 백인잎 송사라고 신덕왕후 강씨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이 왕이고 자기가 왕비가 됐지만 아니 여러분 이성계가 58살에 조선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당시 이성계가 내일모레 죽어도 이상할 나이가 아니었단 말이죠 조선시대에서는 그런데 신우왕후 한씨의 5명의 아들들은 다 장성에 있고 신덕왕후 강씨 입장에서 자기 아들이었던 방범과 방석은 너무 어린데 혹여나 이성계가 죽게 되면 적적 신우왕후 한씨의 소생이 됐고를 이어받으면 이건 내가 진짜 왕비로서 제대로 처신할 수 있겠나 이런 불안감도 있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방가가 왕이 되었거나 이방원이 세자가 되어서 왕이 되었으면 신덕왕후 강씨나 그 자신의 이복 동생들을 절대 죽이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왕비를 죽인답니까 유교국과 조선에서 아무리 왕이 자기 친엄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건 신덕왕후 강씨가 분명히 욕심을 부린 거라고 그래서 백엣입 송사라고 늙은 남편한테 여보 당신 나이도 많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왕이면 세자 자리를 좀 내 자식에게 주면 안 되겠어 여보 여보 여봉 하니까 이성계가 늙어가지고 그래 그래 그렝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정도전과 조준을 부릅니다 이성계는 신덕왕 강씨 소생 자제 중에 그래도 형이었던 이방번을 세자로 삼겠다 빨리 세자 임명 교서를 네가 쓰거라 라고 조준에게 명령을 하니 조준이 땅에 엎드립니다 저는 이 명령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조준의 현명한 처사죠 그리고 조준은 이때부터 마음속으로 이방원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조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실은 조준이 수어만국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고려말에 시행됐던 그 조선의 토지 제도였던 과전법을 시행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조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태평성대에는 장자가 상속하는 게 맞겠지만 나라가 조금 어지러웠던 시국에는 공이 많은 자가 왕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죠 이제 막 조선이 공국되었기 때문에 공이 많은 자가 왕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조준은 이때 조준이 이방번을 빨리 세자로 임명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면서 땅바닥에 엎드려 있을 때 바깥에서는 신동왕원 강씨가 큰 소리를 내서 울었단 말이죠 울면서 늙은 남편 이성계를 조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성계가 이제 정도전에게 이방번으로 가자 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동왕원 강씨 소생 중에 이방번은 당시 나이가 한 12, 13살 정도 됐을 텐데 행신이 별로 안 예뻐 똑똑하지도 않아 그런데다가 얘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집안이 약간 고려왕조를 유지하려고 했던 이색 집안이던가 저도 좀 헷갈립니다 내가 결혼했던 집안까지 저도 어떻게 다 알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극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해 그러면 둘째로 갈까 이성계는요 큰아디건 둘째아디건 상관이 없습니다 신동왕후 강씨의 자식들만 세자로 책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늙음하게 완전히 이건 진짜 잡혀 살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신동왕후 항씨 아들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방우 이방과 이방의 이방간 그리고 이방원 이방원의 유일한 동생이었던 이방연은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이 다섯 형제 입장에서는 나라가 공국됐고 나라가 공국되기까지 공을 세운 사람으로 치자면 일단 누가 뭐래도 이방원이 가장 큰 공을 세웠습니다 조선이 개국될 1392년 당시에 이방원은 실은 25살 나이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어떤 공을 세웠냐 아니 유일하게 이성계의 아들들 중에 문과 합격자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머리가 제일 좋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버지가 위아도에서 해군하기 직전에 모든 가족들이 최형의 벌모로 잡힐 수 있는 위기에 빠졌을 때 그 가족들을 최형의 벌모가 될 상태에서 구해낸 게 바로 이방원이고 이성계가 낙마했고 말에서 떨어져서 다쳐서 병석에 누워있을 때 정몽주가 공양과 함께 권력을 잡고 당시 이성계를 지지하던 조중과 정도전을 유배 보내고 그들을 죽이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을 때 그 정몽주를 제거하면서 결과적으로 조선 개국이 되는데 공을 세웠던 누가 뭐래도 가장 큰 인물은 이방원이고 둘째 이방관은 실제로 무인적 기질이 다분하여 이성계와 함께 전장을 누비면서 외구와 홍건적을 작살을 했고 그리고 큰 형이었던 이방원과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조선 개창에 반대했네 이런 말도 들리고 실제로 창황을 지지했던 그런 나쁜 전례를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구짓다이자면 이방과도 실은 공시이죠 그런데 이 신우왕후 다섯 형제들을 조선 공과 더불어서 공신록의 이름조차 책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비는 자기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던 자기 엄마 피눈물 나게 했던 신동왕후 강씨가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당시 10살짜리 이방석이 세자로 책봉될 때 이방원만 빡 돌았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신우왕후 한씨의 다섯 아들들 가장 큰 형이 30대 후반부터 가장 막둥이 이방웅 25살짜리까지 아주 그냥 다 빡 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막 공격된 나라고 아직 아버지 건재하고 어쩔 거야 술로 세월을 한탄하며 이방우처럼 그렇게 철원으로 숨어 들어가지고 생을 마감하든지 아니면 현실을 수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로 또 무슨 일들이 있었냐 누가 뭐래도 이성계 위에 조선이 건국되었기 때문에 이성계와 함께 함흥에서부터 그 외국와 싸웠던 홍건적과 싸웠던 이성계 사병집단 가별초 가장 용맹하죠 그리고 세력도 쎘겠죠 그 가별초를 세 집단으로 나누는데 일단 이방과에게 한 집단을 줍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방원에게 줍니다 한 집단을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사위에게 준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사위도 신도강우 강씨 딸의 부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동북면 함경도의 가별초와 이성계의 어찌 보면 출생지 지역에 가서 가설들을 관리하라고 이방원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중앙정부에서 이방원을 멀리 쳐내는 느낌이기도 하죠 그런데 함경도로 가던 이방원에게 갑자기 전라도로 가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 더불어 그 이방원의 가별초를 이방석의 친형인 신도강우 강씨 큰아들인 이방원 번에게 줬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아버지 가별초라도 내가 운영할 수 있게 됐겠거니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 이복 동생에게 빼앗긴 거죠 이방원은 정말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한 상태에서 조선이 건국됐는데 일단 정도전 이야기를 좀 먼저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이방원로 갔습니다만 정도전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리학자죠 그리고 철학자이고 정치행정가이고 역사가이고 법에 굉장히 밝았고 그 다음에 병법상에까지 능통했던 인물인데 이 정도전은 다시 갑자기 고류말로 가니까 죄송합니다만 이인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이인님이 원나라 사신을 접대하라는 그 명령을 거절하면서 나주로 유배를 갖고 나주 백성들 민초들의 어려운 삶을 받고 이 백성들을 위한 통치 민본통치 성리학적 이념에 입각한 통치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새수른 세부대에 담아라 고려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이성계를 만났고 이 이성계의 군대를 보면서 장군 이 군대로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으리라고 하면서 이 이성계를 중앙정계에 대비시켰고 위하도 해군을 하면서 함께 권력을 잡았고 어려움을 거쳐가면서 조선을 건국시켰습니다 실제로 한양터는 무학대사가 잡았죠 왕심리 이야기도 알고 계실 겁니다 한양터를 잡은 건 무학대사지만 실은 무학대사가 궁궐의 방향을 왕이 동쪽을 바라보며 통치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정도전이 왕은 남쪽을 바라보며 통치해야 된다고 해서 실은 조선의 모든 궁궐들이 바로 남쪽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 조선의 경복궁 이름과 더불어 그 안에 있는 경회루, 근정전, 강령전 이 이름들 역시 모두 정도전이 만든 이름이고 경복궁의 사대문, 사소문 역시 전부 다 정도전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고려는 무너져서 마땅했고 조선란 나라는 건국함이 당연했다라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역사서인 고려국사를 정도전이 썼고 조선의 법전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조선 경국전과 경제문감을 썼던 게 정도전이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기도 통치 시스템 자체는 전부 다 정도전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놓고 아까 가별초를 세 집단로 나눴다라고 했죠 실은 조선이 건국되고 고려시대에 붙어있었던 무신들의 합작이고 중방이라는 게 사라지면서 의흥삼군부가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이 의흥삼군부의 수작 역할을 정도전이 합니다 자 그러면 조선은 건국이 되었는데 정도전이 꿈꿨던 성략자 통치념에 입각한 나라는 재상 중심의 정치를 하는 나라입니다 왕은 인사권을 가지하고 그 왕 밑에 훌륭한 재상이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위치에서 올바르게 왕과 함께 통치를 해나가자는 이게 약간 입헌 분지적인 요소가 조금 보이는 그렇다고 해서 절대 이 성계가 꼭두각치는 아니었습니다 정도전도 이 성계에 능가하는 힘을 갖고자 했던 적도 없고 또 이 성계에 그만큼 충성했던 인물이죠 자 이렇게 정도전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세자 자위도 빼앗겼고 그러다 보니까 신우왕의 한 씨 자식들은 불만이 가득 차 있었고 그런데 조선은 공때였지만 명나라가 또 조선을 인정하지 않아요 당시 명나라 태조라고도 이야기하죠 홍무제 주원장 아 이 새끼가 조선 알기를 하여간 조선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실제로 정도전도 명나라에 한번 다녀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나라에서는 이 성계를 조선의 왕으로 책봉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선의 왕 임금이라고 하지 않고 권지 고려국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시 명나라에서는 이 성계가 권력자 고무세족 이인님의 아들이다라는 잘못된 소문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정도전이 중국 황제 주원장에게 올리는 글이 표문 원래 태자에게 올리는 글을 전문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표문과 전문을 합쳐서 정도전의 표전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죠 정도전이 황제에게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이 조금 건방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도전을 압송을 요구합니다 명나라가 이 성계가 자신이 그렇게 아끼는 정도전을 명나라에 보낼 수 없죠 그래서 명나라에서 죽음을 당하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러이러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한 게 누구냐 바로 태종 이방원입니다 이 성계가 아들 이방원을 부릅니다 평상시 별로 예뻐해 주지도 않고 어찌 보면 가장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정몽주를 죽였다는 이유 하나말로 야단만 어마어마하게 들었고 세자 자위도 10살자의 동생에게 뺏겼던 상태에서 아버지가 부르니 갔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해 아들아 네가 제일 영리하니 명나라 황제에게 잘 이야기해서 황제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 네가 좀 가서 명나라 황제를 좀 달래고 오거라 이거 죽이로 보내는 거잖아 어찌 보면 잘못하면 가서 네가 억류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위험한 길을 가서 현재 지금 조선과 명나라의 외교주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네가 풀고 오거라 여러분 세자 자리는 10살짜리 꼬맹이에게 주고 조선을 건국시켜놨다니 예뻐하기는 커녕 머리 한 번 쓰다듬어주지 않다가 명나라에 가는 사신 당시 조선과 명나라의 외교가 긴장 상태인데 그때 명나라로 보낸단 말입니까 얼마나 짜증이 빡 났겠습니까 그랬던 물론 여러분 굉장히 서운했을 겁니다 이방원도 그런데 보내면서 또 이성계가 한마디 합니다 네가 이렇게 몸이 허약한데 저 먼 길을 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지는구나 이런 문장이나 기록을 통해 보았을 때 분명히 이방원은 문과 합격자이고 그렇게 무예에 출중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옛날 드라마의 용의 눈물에 유동근 씨나 장혁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또 누구 있죠? 야인시대? 안재모 너는 어떻게 배우 이름을 잘하니? 안재모 씨나 그런데 안재모 씨도 적당했다 그런데 우리가 야인시대 이미지가 강하니까 이런 무인적 성향을 지닌 사람이 이방원에는 솔직히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종 이방원 주인공 누구지? 주상욱 씨가 정말 이게 캐스팅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역사 인물은 많이 안기하면서 와 이렇게 배우 이름들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걸 다녀오고 이방원이 제대로 해결을 해옵니다 거기서도 또 종도전과 이방원의 차이가 생기죠 왜? 이방원은 명나라 황제로부터 귀여움을 받고 왔어 그래서 나중에 이방원이 왕이 되었을 때 명나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단 말이죠 그런데 종도전은 여전히 명나라와 사이가 안 좋아 그리고 여전히 종도전을 압송하려고 해 실제로 명나라 사신이 와가지고 종도전에게 혼랍니다 종도전은 조선의 재상인데 술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한 번만 더 우리 황제에게 그런 건방진 표문을 올리거든 내가 나중에 조선에 다시 왔을 때 당신을 잡아다가 우리 황제 앞에 끌고 가서 꿇어 엎드리겠다 술자리에서 연히 받아버린 종도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래도 일국의 재상인데 나를 잡아간다고? 한 번 나를 잡아가 봐라 내가 혼자 가서 명나라 황제를 만나러 갈 것 같냐? 조선의 군대와 함께 가서 너희 나라 황제를 만나겠다 졸나 자주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당시 신진 사대부들도 기본적으로 고려가 국력이 약해지면서 송나라에게 좀 엎드렸고 요, 금, 원나라에게 사대를 하고 조공도 받쳐갔기 때문에 당시 명예 기본적인 사대나 하려고 합니다만 성략자는 또 친명주의고 중국중심의 세계관에 빠질 수 있습니다만 이 당시 15세기 종도전 같은 관악파라고 일컫는 이 사대부들은 명나라가 자존심 상하게 하면 한 번 싸워도 보겠다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약간 자존감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종도전은 요동정보를 준비합니다 요동정보를 준비하면서 진법서인 진도를 편찬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훈련을 시키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종도전은 또 누구랑 사이가 멀어지냐면 조준과 사이가 완전히 멀어집니다 조준은 종도전과 이성계가 요동정보를 한다고 하니 집에 있던 조준이 뛰쳐나와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종도전과 사이가 완전히 멀어집니다 그러고 보면 종도전은 고려말부터 유명한 그 사대부들과 결과 안 주고 다 척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종도전은 진짜 요동정보를 하려고 했단 말이냐 이렇게 요동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만 여러분, 요동이 어딘지 아시죠? 요아의 동쪽이 요동이고 요아의 서쪽이 요서입니다 그 요동을 처음 확보했던 우리 군주는 광개토대왕이고 그리고 우리 역사의 요동정벌은 다해서 세 번 언급이 되는데 공민왕이 이 성계를 지켜서 실제로 요동정벌을 살짝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우왕 때 명나라에 천령이 설치 통보 때문에 요동정벌을 하려고 했다가 위아도 외굴을 했었고 그리고 태조 이 성계가 왕이 되면서 종도전이 요동정벌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동정벌이 진짜였을까요? 저는 이건 형식적이었다. 제 생각입니다 왜냐? 아니, 요동을 정벌한다라는 데 반대를 하면서 군대를 회군시켜서 권력을 잡고 새로 나라를 만든 이들이 이제 와서 요동정벌을 한다? 그러면 옛날 이들이 요동정벌을 하려고 했던 우왕과 최형을 결과적으로 다 죽였는데 이들을 죽인 명분이 서질 않잖아요 그리고 요동정벌이 차라리 우왕 때는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명나라가 북쪽으로 쫓겨난 북원과 대립하면서 완전히 우위를 100% 점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지만 지금 시간이 조금 흘렀죠 정확히 시간이 한 7, 8년 정도 흐릅니다 아니, 엄미 따지면 1388년에 위화도 회굴을 했고 1398년에 요동정벌을 준비하던 정도전이 이방원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니 10년의 시간이 흐른 거죠 명나라는 완전히 강성해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요동정벌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정벌을 하려고 했으면 뭘까요? 당시 친명세력이 되어가는 이방원을 명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정도전 입장에서 견제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고 정도전도 상황이 조금 꼬여갑니다 왜? 이성계는 이제 60대 중반의 나이가 되어갑니다 신덕왕호 강씨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덕왕호 강씨의 둘째 아들이었던 막둥이 이방석을 세자로 앉혀놨는데 아니, 청나라 강의제처럼 큰아들이 아님에도 세자가 됐는데 글 한 번 읽어버리면 다 암기할 정도로 완전히 영특한 것도 아니고 이 새끼가 공부를 안 하려고 해, 이방석이가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 자식아 공부 좀 해라라고 야단친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약간 인성에 문제 있어 보입니다 진짜 유독 폭군들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건데 이게 연상군도 그랬고 충양도 그랬고 우왕도 그랬고 하는 짓거리들이 민가에 가서 민가의 소, 돼지를 사냥해요 이 새끼가 그래요, 이방석이가 그러다가 15살 정도 나이가 됐으면 이제 성을 눈 뜰 나이야 15살에 창기를 궁궈라로 불러들인다, 세자 새끼가 이거 양령이 이것 때문에 쫓겨났거든 물론 양령은 어리 이야기도 좀 있고 복타 복잡합니다만 그러니까 정도전 입장에서는 내 주군이었던 이성계는 늙어가고 있고 내 정치적 파트너였던 왕비 신동아우 강씨는 죽었고 그리고 이방석이를 세자로 앉혀놨는데 이 새끼는 개판 5분 전이고 그리고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이방원은 점점 힘이 세져가고 있고 명나라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 나는 명나라와 대립한다는 그 모양새를 만들어내면서 명나라를 정벌한다는 명분 하에 그럼 국가에 군대가 있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공신들의 사병을 협파해서 이방원의 힘을 빼려고 한 거죠 실제로 사병들이 이방원은 가별초를 손에 넣지 못했기 때문에 힘이 센 사병은 없었습니다만 주변의 개국 공신들이 나름의 사병을 가지고 있었던 공신들 이성계의 이복 동생이었던 이화라든지 이성계 사이였던 이저라든지 이방원의 친형이자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의 이방간이라든지 앙성의 군순과 그렸던 이슥번이라든지 조영우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공신로서 전부 다 이방원 편히 되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원은 사병이 상당했죠 그런데 종도전이 그 사병을 협파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면서 종도전은 그 협파된 사병과 함께 진법 훈련을 시켰고 요동정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방원이 나는 결심을 했던 것 같아 안되겠다 내가 너희들의 사병을 인정해줄 테니 너희들 내 편이 되어다오 자기 부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종도전을 죽일게 그런데 이제 그래요 제1차 왕재난이 이방원이 이복행제였던 이방범과 이방석을 죽였고 종도전을 죽인 사건라는 건 여러분도 다 알아요 어떻게 죽였을까 왜 죽였을까 사건의 전개 과정은 어떠했을까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이 이 내용이 있겠죠 당시 왕은 태조이성계였으니까 그런데 태조실록은 언제 쓰여지냐면 태종 때 쓰여집니다 여러분 태종이방원이 왕이 되고도 이성계는 살아있었기 때문에 선대왕이 죽고 나서 실록총에 사간대에 들어가서 실록을 쓰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해서 이방원이 왕이었을 때 이성계실록이 쓰여졌기 때문에 태종실록을 100% 믿기는 어렵죠 그런데 태종실록 내용은 물론 겹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제로 보는 1차 왕재난과 비교했을 때 대충 이런 겁니다 왕자들이 궁궐경복궁에서 숙이 쉽게 잠을 자면서 숙직생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날이었던 이방원은 벌써 죽어있었고 둘째 아들이었던 이방관은 가별철을 이끌고 있지만 아버지가 몸이 아프다고 하여 어디 가서 지금 기도를 올리고 있었고 그럼 나머지 아들들 이방의 이방관 이방원을 궁궐로 불러들입니다 궁궐로 불러들이는데 불이 꺼져있는 경복궁으로 새 왕자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방원이 들어가려다가 형들 좀 이상하다 경복궁이 불이 꺼져있네 이거 아무리 봐도 정도전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벌써 정도전 쪽에 이방원은 사람도 다 심어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에 왔더니 훗날 원경왕과 되는 민씨가 자신의 동생이었던 민무질과 함께 있으며 이방원을 만났고 사병을 협파한 덕안이 모든 무기가 압수되어 있는 상태였으나 훗날 원경왕과 되는 이방원의 부인 민씨가 자신의 집에 그 많은 무기 병장기를 다 숨겨놓고 있었고 사람만 있으면 된다 이 무기들과 함께 궁궐로 가자 그런데 기록에 입각하면 이래저래 말탄 기병과 보병까지 한 20여 명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성계가 몸이 아파 있었더라도 왕의 친이부대도 있을 거고 당시 세자도 이방석인데 이방석이 나이가 16살 정도 됐으면 아니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20명을 제압을 못한단 말입니까? 정도전이 바보입니까? 실제 다른 기록에 입각하면 광화문, 경복궁의 정문이었던 광화문에서 남산까지 횃불이 가득했고 기병들이 말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저는 충분히 후자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20여 명의 병력과 함께 경복궁을 들어가서 어떻게 이성계를 제압해 이성계가 진짜 병석에 누워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요 태종실록에는 병석에 누워있었다고 합니다만 이방원 입장에서 어찌 보면 병장기를 들고 칼을 들고 자기 아빠 침소에 가서 아빠를 결박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병석에서 누워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면 이성계도 뭔가 몸이라도 이렇게 해서 너희놈들 너희들 뭐해야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쿠테타죠 자식의 아버지를 향해 칼을 들이민 게 바로 제1차 왕제일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어떻게든지 제압이 됐겠죠 어딘가 구금이 됐겠죠 그래서 이방석도 병력이 밀리니 너 꼼짝마하고 수많은 병력으로 그 광화문 앞에 병력을 세워놓은 채 정도전을 죽이러 간 거지 않겠습니까? 정도전을 죽이러 갔는데 이때 정도전은 또 다른 자신의 친구이기도 했던 신지사대부 남은과 밤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남은 첩집에서 여러분 진짜로 정도전이 이방원을 물론 진짜 사병혁파하고 그랬으면 죽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정도전이 이방원과 그 형제들을 죽이는 건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아버지 이성계가 살아있는 입장에서 이성계라고 정도전이 자신의 친아들을 죽이면 그걸 좋아했을까? 그건 목이 100개여도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왕의 친아들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이거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다만 그 이방원의 힘을 빼려고 했던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진짜 정도전이 이방원을 죽이려고 했더라면 그날 밤에 친구 집에 가서 친구 첩집에 가서 술을 먹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를 잡으러 온 이방원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죽습니까? 태조실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죽기 직전에 정도전이 비굴했대 이방원이 정안대군이니까 정안대군께서 지난번에 저를 살려주었듯이 이번에도 한번 살려주시라 무슨 말이죠? 아니 정도전이 유배가 있고 정몽주가 이 정도전을 죽이려고 할 때 이방원이 정몽주를 대신 죽임으로 인해 정도전이 살았잖아 그러니까 정도전이 이방원에게 정안대군께서 지난번에 나를 살려주었듯이 이번에도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비굴하게 이야기했으나 이방원이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기록에 입각하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태조실록이 아닌 기록에 보면 내가 30년 개혁을 꿈꿨는데 오늘 이 잘못된 술자리 한 번로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하면서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죽었어요? 정도전이 죽었습니다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정도전을 죽이고 그 칼을 들고 그 칼에는 당연히 정도전에 피가 묻었겠죠 이성계에게 가니 이성계가 그 칼에 묻은 피가 내 친구 정도전 삼봉에 피더냐라고 울부짖죠 이성계는 정말 정도전을 아꼈습니다 그렇게 정도전이 죽었습니다 자 바로 왕재난을 일으키고 자신의 이복동생 세자 이방석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이성계도 설마 내가 이렇게 눈뜨고 살아있는데 내 자식을 죽이겠냐 이복동생을 죽이겠냐라고 했죠 그런데 궁궐에서 쫓겨나가던 이방석을 결과적으로 이방원 일파가 또 죽입니다 실제로 직접 이방원이 칼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석의 친형이었던 신도광호 강씨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이방번이 얘가 진짜 웃긴데 이방번은 조금 조심스럽거든요 왜 조심스럽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별초를 세 집단으로 쪼갰다고 그중에 하나는 자신의 형이었던 이방과 이방원 입장에서 그리고 이복동생이었던 이방번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이방번이 가별초가 있으니까 그 가별침이 세죠 그러니까 이방원이 정의도전을 죽이로 가기 전에 이방번을 만납니다 내 편이 되어다오 그런데 이방번이 뭐라고 하냐 저는 형 편을 들을 수도 없고 제 동생 편을 들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방번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 만약에 방원이 형이 내 동생 세자였던 이방석을 제거해주면 내가 세자가 될 수 있겠지라는 이건 미친 또라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한쪽 편을 완벽하게 붙었어야 했는데 가별초를 거느리고도 그러지 못했다는 거지 물론 그렇지만 그 가별초는 이성계의 사병 집단이었고 이성계의 신후 왕후 한시 소생들과 동북면 함흥에서부터 함께 생사고락을 해왔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방과나 이방원의 명령은 듣겠지만 여러분 진짜 개경에서 살았고 아주 그냥 코찍찍 흘리고 있었던 이방번이 가별초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다고 한들 그들이 이방원이나 이방번을 향해서 칼을 빼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차 왕자의 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조 이성계의 아들들 이방의 이방관 이방원과 그리고 자신 태조 이성계의 이복동생이었던 이화와 자신의 사유였던 이 저 그리고 이성계의 조카들까지 다 이방원 편을 들었던 사건 이거는 목숨 걸고 나라를 건국시켰더니 이복동생 코울리게 그리고 행실도 좋지 않은 어린 놈에게 세자 자리를 주고 그리고 정도전의 나라가 되어가니 이성계의 인척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그게 정도전의 나라가 되고 저 코울리게의 나라가 되냐라고 하면서 함께 이방원의 편을 들었던 것으로 보아 이복동생을 죽이고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밀었다 정도전을 죽였다라고 이방원만 탓하기는 솔직히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보 같았던 이방번도 제거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신동호 광씨 아들였던 이방범과 이방석이 죽었고 정도전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성계가 맨정신으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또 다른 아들 근데 여기는 다 큰 장승한 아들 여기는 엄마 아빠 깎아 사줘 그 정도는 아니다 16살 정도 됐으니까 이제 사춘기에 접어둔 아들을 다 장승한 아들이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고려왕조 500년을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됐는데 이게 백성들 보기 쪽팔려서 살겠냐고 그러다 보니까 이성계는 함흥으로도 가버리죠 옥쇠 들고 그런데 이방원이 이방석을 죽였던 명분이 뭐였습니까 장자 계승 원칙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세자 되기도 어려우니까 자신의 둘째 형 이방과에게 세자가 되어주십사라고 했다가 이방과가 왕이 되니 그게 바로 조선의 두 번째 왕 정종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이방원은 왕이 아니에요 그 이방원이 어떻게 왕이 됐고 왕이 되면 태종이죠 그 태종의 통치는 제가 태종 vs all of them 이것도 조회수가 한 80만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예전에 2년 전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 이 영상 보셔도 될 것 같고 실은 태종시대만 쪼개서 재밌는 이야기들 양명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하자면 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일단 제1차 왕재난만 이야기했고 아직도 한 번의 왕재난이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2차 왕재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제가 조선사 순조 헌종 철종까지 끝내면서 50몇 편을 완전히 마무리 지었습니다만 그 조선사를 마무리 짓는 과정 중에서도 정종 이방과를 다루지 않았더라고요 요즘 태종 이방원 드라마와 더불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받고 있는 그 이방과 실은 그 유명했던 드라마 있잖아요 시청률이 30%가 넘었다던 그 용의 눈물에서 소심하고 겁이 많았던 이방과 정종은 분명히 고증이 잘못됐다 제가 한 달 전쯤 영상에서 지금 조회수가 50만이 넘었습니다만 이방원의 형제들을 다룬 바가 있었습니다 이성계 첫 번째 부인 신의왕우 한 씨의 6명의 자식들, 아들들 중에 큰 아들이 이방우였는데 이방우는 개경에서 전주시 장선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반면에 차남이었지만 이방과는 실제로 이성계가 보기에도 무력적으로 약간 능력이 있었습니다 무인적 기지 다분했고 생긴 게 그냥 곰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계 정치적 고향이었던 함경도의 가업은 차남이었던 이방과가 물려받은과 동시에 그 이성계의 개인 사병이었던 가별초 역시 이방과가 지휘를 했고 이 이방과는 실제로 이성계의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여러 전장을 누볐고 특히 이성계 하면 떠오르는 전투, 황산대첩 그 일본 외구 중에 무력이 뛰어났다는 청년 장수 아지발도를 이성계가 화를 쏘아 죽여버렸던 그 황산대첩에도 함께 참전했던 그러고 보면 전장에서 함께 누빈 전우란 말이죠, 아빠 이성계와 더불어서 그런데 우리가 항상 드라마나 역사 속에 관심이 이방원에 초점이 맞추어지다 보니 이방과는 좀 그냥 그랬던 인물 아닌가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의 주인공이 되기란 참 쉽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종 이방과는 한때 왕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냥 조열로 보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인물 그래서 이 이방과를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방원이 조선을 건국시키는 가장 큰 공신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근거는 뭡니까? 그게 아니, 이성계 세력이었던 정도전이나 조준을 죽이려고 했고 다시 이성계 1파를 모두 제거하고 고려왕주를 유지시키려고 했던 정몽주를 선죽교에서 죽였던 게 이방원이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당시 이방원보다 나이가 10살 많았던 이방과가 조선란 나라가 공댁이 전부터 이방원의 수종 역할을 했을 일은 만무하고 이방과와 이방원이 손을 잡고 정몽주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이방과가 당시 고려왕이었던 공양왕을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몽주 1파를 벌주라 그들이 잘못한 게 없다면 우리를 벌주라 이거 왕에게 너 어떻게 할 거야 선택해 안 그럼 너 죽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공양이 왕짜를 내려놓고 결과 한쪽으로 역성혁명이 완전히 성공하고 조선이 개국되는데 실제로 이방원만큼 공을 세웠던 게 이방과입니다 그런데 당시 여러분 이방과의 유일한 형이었던 이방우는 아니 창왕 옹립을 주장했고 그런데 폐가 입진당하면서 우왕과 창왕이 죽고 공양이 왕이 되면서부터 거의 정치 권력에서 배제되거든요 그럼 조선이 공국되었으면 장자 개승 원칙에 따라서 또 물론 큰형이었던 이방우는 1393년 조선 공국 1년 후에 죽었으니 이방과가 세자가 되었으면 될 텐데 다 아시다시피 신동왕우 강씨의 막내 아들 이방석이가 세자가 된 거죠 이방원도 짜증났겠지만 이방과라고 화가 나지 않았겠냐고 더군다나 조선 공국 1년 후에 형이었던 이방우가 죽게 되면 자기가 정말 장손인데 그리고 실제로 함경도의 그 사병 가별초를 3등분 해가지고 신동왕우 강씨 집안에 2등분을 줬는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3분의 1은 그 이방과가 지휘하고 있었고 당시 중앙군의 지휘권 역시 이방과에게 주어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찌저찌하여 먼저 분노했던 이방원이 제1차 왕제의 난을 일으키면서 누구를 죽입니까? 종도준을 죽이죠 방석이 방벌인을 죽였죠 그럼 이때 이방과는 뭐하고 있었냐고 아빠 이성계가 아프니 잠깐 한양을 벗어나서 어디 절같은 데 가가지고 아버지 건강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이거 조금 이상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랬다고 치면 한 아들은 이방과는 아빠 이성계가 아팠을 때 아빠 건강 좋아지시길 바래요 기도를 드렸던 반면에 또 다른 아들 이방원은 아빠가 아파서 병석에 누워있는데 칼을 빼들고 쿠테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앙군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과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 중앙군을 동원해서 자신의 친동생 이방원의 쿠테타를 막든지 아니면 이방원 편을 들든지 해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니고 다른 집에 숨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쿠테타가 성공되고 정도전 방석, 방벌이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이방원이 쿠테타를 일으켰던 명분이 뭐였습니까? 장자가 계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막둥이가 세자가 된단 말이냐 아니 이방원도 장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큰형 이방원과 죽고 난 다음에 장자는 이방과였기 때문에 이방원도 이방과를 찾아서 형님이 세자가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방과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요 자존심도 상하고 동생이 일으킨 쿠테타인데 갑자기 내가 장자라고 세자가 돼봤자 꼭두각시 세자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나 싫다 네가 그냥 바로 세자해라 그러니까 이방원이 아니 어떻게 제가 세자를 하겠습니까? 형님이 하셔야죠 그래서 제1차 왕제 난이 일어나고 바로 세자 자리에 올라섰던 게 이방과입니다 근데 1차 왕제 난이 일어나고 8일 후에 한양에서 화병이 도져버린 이성계가 옥세를 들고 함흥으로 튀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자 자리에 올라선 지 9일째 되는 날 떠밀려서 왕이 되니 이게 바로 이대왕 종종입니다 여러분 종종은 왕이 되고 나서 한양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왜? 아니 한양을 떠나고 싶었다는 게 왕을 그만하고 싶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한양에서 형제들끼리 칼부림이 있었잖아 그리고 한양에 까마귀와 까즙대가 날라와가지고 굉장히 좀 한양 도심이 음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종이 개경으로 다시 한번 수도를 옮깁니다 이걸 개경황궁이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정종이 왕이었을 때 모든 조종의 권력, 직에는 이방원의 수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경으로 수도를 돌아가는 데 있어서 이방원의 의견을 100% 물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종이 2년 남집 왕 자리에 있으면서도 크게 정치적으로 이방원과 싸우지 않는데 여기서 이제 코미디 자신의 친동생 이방원을 새 제도 아니고 새 자로 들인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이방원은 왜 그러면 형이었던 이방과를 세자 자리에 앉혔냐 이방과가 자신의 정식 부인 이제 이방과가 왕이 됐으면 정종이고 정식 부인 진짜 사랑했거든요 정, 안, 왕, 후는 자식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방원 입장에서는 형을 충분히 받들만 했죠 10살 많은 형이니까 형이 죽으면 내가 최소한 10년 나도 해 먹겠구나 그래놓고 자연스럽게 친형의 양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원이 세 자가 돼요 종종 이방과에 그러니까 실은 실권은 세 자에게 다 했고 동생이지만 이방과는요 사냥단입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 절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온천단입니다 그리고 말 타고 즐기는 격구 같은 게임을 굉장히 즐깁니다 사냥해서 짐승을 잡으면 그 짐승은 항상 아버지 이성계에게 갖다 바칩니다 실제로 효심이 굉장히 지극했습니다 아니 함흥으로 갔건 다시 한양으로 왔건 간에 항상 이성계 옆에서는 시위군이라는 군대가 함께 있었는데 그건 이성계를 감시하는 이방원이 붙여둔 병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이 된 정종에게 이성계가 늙어서 울면서 저 시위군이라는 게 이방원의 감시병 아니냐 내가 이 늙은이를 저렇게 감시했어야 되겠냐 저 시위군 좀 치워다오라고 하니까 이방가가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동생이었던 방원이에게 허락을 받아내면서 시위군을 치워주니 이성계가 고마워서 우리 아들 방관은 지금까지 내 마음을 한 번도 아프게 한 적이 없다 이런 일화가 있단 말이지요 제가 개경으로 천도를 했는데 아이고 이거 2차 왕제 나는 제가 따로 한 시간 빼겠습니다만 이방원의 바로위형이었던 넷째 이방관이 다시 한 번 쿠테타를 일으켰고 실제로 정종이 쿠테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이방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는 제가 2차 왕제 나한테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뭐 누가 봐도 이방원이 이기는 게임인데 이방관이 미쳐서 빡이 잠깐 돌았었죠 이방원이 저 내 친형이었던 이방관을 죽여야 되냐 살려야 되냐를 종종 이방과에게 물었더니 이방과가 야 그래도 힘들 때는 기댈 수 있는 건 피부치 형제감밖에 없다 살리거라 솔직히 이방원도 이방관을 죽일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이거 제2차 왕제 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자리를 이방원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원은 형식적으로 거절합니다 아이고 근데 서로 눈치빵 몇 년인데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방관은 기어이 왕자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되다 보니 이방과 정종은 상왕으로 올라서는 거고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이성계는 태상왕이 되는 거죠 이방관은 역시 유유자적하면서 전국 각지 돌아다니면서 온천하고 사냥하고 격구를 즐기고 아까 내가 정한 왕과 자식이 없다고 했지 실제로 7명의 첩이 있었던 이방관은 15남 팔려 근데 15남이 실제로 왕적으로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 자손들이 왜냐하면 태종도 그래 왕자를 물려준 형 이방과 굉장히 친하게 지냅니다 술도 자주 먹습니다 왜 왕자리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태종 이방원이 죽입니까 자기 처남들 다 죽이고 자신의 사돈이었던 시몬 다 죽이고 대국 공신들 사병 빼앗으면서 전부 다 귀양 보내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왕자리는 고독해 그래서 이방원도 저렇게 여행 다니면서 각지에 첩두고 노는 형님을 굉장히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이방과의 자손들이 자손을 인정을 받지 못해요 세종대왕이 세종대왕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이성계임을 자랑스러워했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태종 이방원이고 그런데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두 번째 왕이었던 정종의 양자가 됐던 게 이게 완전히 족보가 꼬이는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정묘에서도 가장 오른쪽 끝에 모셔져 있었고 좀 인정받지 못하다가 묘호를 제대로 받은 게 정종 이방가가 죽고 나서 250년 후인 숙종 때라고 하니 실제로 조선이 개국되고 250년 동안 왕으로 인정도 받지 못했던 정종 이방과 이방과 후손들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전라우사 이 억기가 바로 이방과의 자손입니다 실제로 이성계 아들들 중에 무력이 가장 뛰어났고 조선에 27명의 왕들끼리 무력으로 자웅을 겨누자면 조선 후기 효종과 정조도 효종급은 아니었던 것 같고 효종과 정종이 가장 무인적 기질이 다분했던 왕이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정종 때 실제로 의정부도 만들어지고 고려의 최고 정치기구 도평의사사가 혁파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정종 이방과 그래서 여러분 정종 이방과는 63세까지 삽니다 10살 어렸던 이방원은 형님 죽고 3년 더 살고 56세에 죽거든요 과연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 물론 자식들을 보면 당연히 이방원의 선택이 옳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누구의 삶이 나았는지는 각자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름 용맹했고 무인적 길도 다분했고 등치도 컸고 남자다웠던 이대왕 이방과 정종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제로 태종 이방원의 눈치만 본 건 아니고 이방원이 원경 왕후와 사이가 좋지 않죠 원경 왕후의 오래비 민무구 민무질 막 다 죽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후궁을 들이면서 가래를 크게 하려고 하니 당시 상황으로 올라가 있었던 이방가가 동생을 꾸짖습니다 야 나 봐라 나 첩이 있긴 하지만 정한 왕후만 진짜 사랑하지 않냐 너는 진짜 너의 정실부인이 있으면서 니 두 번째 세 번째 혼례 가래를 이렇게 크게 치려고 하다니 이거 모양이 별로 보기 안 좋구나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이 예 형님 알겠습니다고 말을 들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방가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KBS에서 대화드라마 태종 이방원 드라마가 한창입니다 일단 제 라이벌전에서는 제가 정도전 VS 이방원을 두 편에 걸쳐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전 VS 이방원 자체가 제 1차 왕자에 나뉘었다라면 이제 제 2차 왕자에 난 이방관 VS 이방원 큰아들 이방원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성계의 진짜 장자로서 전주의 씨 장선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고 원래 둘째였던 이방관은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외굴을 격퇴한다거나 전장에서나 항상 아버지를 지켰고 셋째 아들 이방원은 성품이라도 좀 훌륭했고 다섯째 아들 이방원은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행시사시보다 어려운 당시 과거 급제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슬란 나라가 개국할 때 가장 애를 먹였던 정몽주를 제거한 인물이고 1차 왕자에 난 때 정친들의 권력을 제한하고 사병을 혁파하려고 했고 신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정도전을 죽였던 인물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정몽주와 정도전을 다 죽이면서 조선건국과 그 다음 정친들 왕실에서 이 왕자들의 권력을 잡을 수 있는 1차 왕자에 난 주역이 이방원이었기 때문에 그 능력은 잘난 사람이죠 그런데 이방가는 진짜로 함경도에서 가별초 데리고 패싸움이나 일컫는 특별히 그렇게 잘난 게 없는 친구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누가 뭐래도 세자는 이방원이 되겠다라는 게 당연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방가가 세자 자리를 이방원에게 주는데 한참 장고를 때린단 말이죠 이게 1차 왕자는 아직이라고 1년 동안 일단 이방원이 세자로 임명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1차 왕자는 한 때 장자 개수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했으면 아니 자기가 세자가 되려면 셋째형 이방우와 넷째형 이방관이 명확하게 양보하는 제스처를 취해야 하는데 이방우는 양보한다 권력에 욕심이 없다 우사표현을 했단 말이죠 이방관이 양보를 하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이방원이 조금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너는 형님이 저렇게 지금 주상 전화로 계신데 네가 형님을 업신여기는 거야 너 좀 행동이 건방지려고 이렇게 이방원 속을 긁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방관과 이방원 사이가 조금 멀어지면서 어색해지고 있는데 이상한 인물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이 권력을 잡고 그 무인정사 공신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1등 공신이 당시 조정의 대표 정승격이었던 조줌 같은 인물이 1등 공신이 되고 실제 1차 왕자의 난을 이끌었던 이방원의 천안 민무구, 민무질이라든지 아니면 이숙번이라든지 이 공신 세력들은 다 2등 공신이 됩니다 이때 바로 박포란 인물도 2등 공신이었거든요 박포는 오랫동안 이방원을 따라다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포가 좀 떠나기 같은 생각을 해 내가 왜 2등 공신이야 내가 지금까지 이방원을 오랫동안 모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저 조준대강 같은 사람이 왜 조정의 관료들이 1등 공신이어야 돼 나 불만이야 이런 소리를 여기저기 가서 흘리고 다닙니다 그 이야기가 이방원 기획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방원이 그 박포를 유배보내버립니다 박포는 여기서 완전히 분노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방원, 정한대군이 나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유배지에서 풀려났습니다 유배지에서 풀려난 박포가 누굴 찾아갑니까? 이방간을 찾아갑니다 박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정한군 이방원이 언젠가 회안군 이방간 당신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권력을 내려놓든지 아니면 시골로 낙향을 하든지 그거 두 가지가 싫으면 군대가 부족하니 이방원에 비해서는 세력이 부족하니 기습하여 이방원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뭘 택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방간이 3번을 택하겠다 이제 같은 동복 형제끼리 피를 보겠다는 거죠 이방간의 생각은 이거야 형이었던 이방과가 지금 조선의 왕인데 이방과의 자식들은 다 서자여서 세 자리를 임명하기 어려우니 당연히 동생이 그 다음 왕위를 이어받아야 될 텐데 내가 왜 내 밑에 동생 이방원에게 왕짜리를 양보해야 돼 저거 많이 건방진데 내가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방간이 그런데 이방간이 세력을 불리기 위해서 자신의 처조카였던 이 네를 불러서 도와달라 너의 사병을 나에게 달라 함께 이방원을 치자 그러니까 이 내가 숯부님 안됩니다 이방원을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자신의 처의 의붓아버지였던 강인부 내시 출신입니다 이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러니 아들 같은 이방간의 손을 잡고 강인부가 정신 차리게 이 사람아 이건 안이 될 행동일세 그리고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네 사실상 힘드네 그래놓고 이 내가 이방원의 측근이었던 우현보에게 가서 이방간이 이렇게 군대를 모으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 그래서 이방원 측은 이방간이 언젠가는 거사를 도모하겠거니 하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처남이었던 민무군 민무질 그리고 무려 90이상이었던 이숙번 그리고 개국공신 중에 한 명이었던 조영무 그리고 이성계와 사촌이었던 숙부 이화 그리고 이성계와 의영제였던 툰드란 이치란 등을 벌써 다 포섭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감보다 사병이 몇 배는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왕실에서 큰 제사가 있어서 이방간 측에서도 사냥을 준비하고 이방원 측에서도 사냥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군대들 사병들이 모여져 있는 상태에 갑자기 이방간의 아들 이맹종이 이방원 집을 찾아옵니다 이 이맹종이 이방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기 형 이방감보다 자기 조카였던 이맹종이 똑똑한 놈이라는 걸 알아 이맹종이 활도 잘 쏘고 깨도 많고 그런데 이맹종이 와가지고 숙부님 어찌어찌 아십니까? 라고 집안을 쭉 둘러보고 가니 어 이거 이상하다? 저거 오늘 뒤대로 잡은 거 아니야? 라는 예상을 하게 됐겠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원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방원에게 갑옷을 입길 권하며 출정을 독려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방원이 영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방에 옷을 벗고 드러누워서 나는 나가지 않으려는다 갑옷을 입지 않으려는다 내가 어찌 내 형과 싸운단 말이냐 하면서 막 운이 다 방에 누워가지고 이러니까 숙부 이 화가 이 사람아 정신 차리게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갑옷을 입고 나오게 해서 끌고 나오죠 그랬던 이방원이 말 위에 올라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어찌 형님께 칼을 겨누야 된단 말이냐 하고 울었더니 사병들이 그 이방원의 형제에 감동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나라가 공댄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물론 이복 형제를 죽이긴 했지만 이렇게 동복 형제까지 죽이게 되면 이방원이 훗날 왕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민심이 위반될 수 있다는 걸 이방원은 알았던 것 같고 그래서 군대를 출발시키면서 이방원이 부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설령 전투에서 이기더라도 내 형님 이방관을 겨냥해서 화를 쏘는 사람은 엄벌에 처하겠다 내 형님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거라 이렇게 이방원 측은 준비가 돼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은 사병으로 거살 일으킨 이방관은 자기 형이었던 이방과 왕의 협조를 놓고자 군걸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방과가 이 미친놈아 어찌 같은 형제끼리 싸운단 말이냐 네가 제정신이냐 네가 지금 군대를 해산하고 네 혼자 몸으로 이렇게 군건에 들어온다라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너의 생명은 보호해주마 그러니까 이방과가 이제 누구에게 가냐면 상황이었던 아빠 이성계에게 갑니다 이방관 생각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자신의 동생 이방원이가 방석이, 방번이, 그리고 정도전을 죽임으로 인해 아버지 이성계에게 미움을 받고 있으니 아니 솔직히 이방원은 그 1차 왕재난 이전에 정몽주를 죽이고 나서부터 아버지 이성계로부터 미움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 이때 이방관 생각은 내가 이방원을 제거하겠다고 하면 아빠 이성계가 내 편을 들어줄 것이고 그 아빠 이성계에게 효심이 지극한 형 이방과 종종 역시 내 편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성계에 갔더니 이성계가 자신의 못난 아들 이방관에게 야이자식아 네가 방원이야 아비가 다르냐 어미가 다르냐 이 미련하기가 소같은 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종도 그랬고 태조 이성계도 그랬고 건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형제간의 사륙이 벌어진다라면 이거 백성들 민심 어떻게 할 것이냐 더군다나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태조 이성계나 종조 이방과가 볼 때는 이방관은 절대 이방원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걸 그 감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미련한 놈아 네 죽을 자리 찾아가는 거냐 그러니까 이방관의 사병들은 사기가 저하되죠 왕이었던 정종과 상왕이었던 이성계의 지지를 받기는커녕 혼만 난 거야 근데 주사위는 던져졌어 그래서 이방원 쪽을 향해서 사병을 몰고 급습을 하러 갑니다 그러나 이방원의 모든 군대 사병들은 개성시내 곳곳 골목마다 벌써 매복해 있었고요 왜 개성이냐고요 여러분 제1차 왕제에 난 이후에 왕이 된 정종은 새로운 수도 한양에서 형제간의 권력 상쟁의 비극이 있었으니 예전의 수도 개경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개경으로 다시 재천도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방관의 부대와 이방원의 부대가 정확히 어디서 전투를 벌이냐면 개성의 선죽교를 사이에 두고 전투를 벌입니다 와 그 개성 선죽교면 이방원이 포온 정몽주를 죽이고 시체를 찢어서 걸어놨던 바로 그 선죽교 아닙니까 그 선죽교에 바로 정몽주의 영혼이 있었더라면 이 이방원과 이방관의 전투를 하하하 참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았을까도 궁금합니다 이방관과 이방원의 부대가 화를 쏘기 시작합니다 사상자가 몇 나옵니다 그런데요 또 이방원 밑에는 거의 지력 90 이상의 하륜이라는 책사가 있잖아요 하륜이 계략을 다 짜놨어요 그래서 이방원의 수없이 많은 사병들이 소수의 이방관의 사병을 전부 다 에어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관의 사병은 질이 멸렬해서 도망가게 되고 이방관은 이방원의 사병들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당시 왕이었던 이대왕 정종 이방과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내 동생 살려야 할 텐데 이성계도 고민합니다 이방원이 저놈이 설마 동복형을 죽이진 않겠지 이방원도 고민했겠죠 여러분 모반죄 이 반란죄는요 죽는 건 당연하고 삼족이 멸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친형제를 죽여야 할까 이것도 이방원 입장에서도 고민이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박포라는 인물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 아까 분명히 박포가 이방관에게 이방원을 기습해야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 2차 왕제에 난 당시에 박포는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진짜 박포가 이방관을 이간질 시켰는지 그것도 솔직히 알 수 없는 이야기고 후대 역사학자들은 이 박포가 자신이 이등공신이어서 불만을 품고 여기저기 말을 하고 다니는 것부터 실은 이방원이 그린 큰 그림이지 않았나 자기 형이 사고를 쳐서 자신이 형을 용서함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자신이 세자 자리를 이렇게 형으로부터 물려받는 그 과정 중에 박포를 이용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주장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박포에게 있으니 박포를 벌을 주고요 자기 형 이방관은 유배만 보냅니다 물론 박포도 처음에는 유배만 보냅니다 그리고 그 박포는 나중에 사약을 먹여 죽였다는 기록도 있고 사지를 찢어 죽여버렸다는 기록도 있죠 이방관은 형과 아버지가 살려달라고 해서 유배는 갔지만 유배가서도 오히려 토지를 지급받습니다 국가로 이게 뭐가 유배야 그냥 시골에서 왕의 형 대접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누구를 유배 보내야 되겠습니까 이방관의 아들이었던 그 잘난 이맹종 역시 유배를 보냅니다 이게 이제 그 비극인데요 이 이맹종은 세종대왕 충령 그리고 형이었던 양령과도 사총관이죠 우리가 참 성군로 칭송받는 세종대왕께서 왕이 되시고 아버지 태종이 죽고 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촌이었던 이맹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맹종이 어찌 보면 그 세종대왕께서 4살, 5살 정도 됐을 때 제2차 왕제 난이 일어났는데 그때 젊은 이맹종이 만약에 이방원 집에 와가지고 어린 충령을 납치라도 했었다고 하면 실제로 지금 세종대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신하디 이맹종을 죽여라 죽여라 물론 이방관에 대한 부관참시를 하라는 상서도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자신 숙부 부관참시만큼은 끝내 막았던 게 세종이고요 그래서 실은 세종과 왕이 쟁탈제에서 밀렸던 양령대군의 후손들은 조선시대 내내 전주의 씨로서 나름 위세를 부리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만 이때 이방관의 후손들은 조선욱이 숙종때 가서 신원이 복이 되기 전까지는 진짜 왕족 대접도 받지 못하고 살았다 2차 왕재난 2차 왕재난이 끝나고 어쩔 수 없이 이대왕 정종 이방관은 이방원에게 사정사정해서 이방간도 살렸고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동생을 세자로 드디어 앉힙니다 세자로 앉히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왕자리를 이방원에게 넘기게 되니 이제 태조 이성계는 태상왕이 되는 거고 이대왕 정종 이방관은 그냥 상왕이 되는 거고 그리고 드디어 이방원 시대 태종 대왕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자 2차 왕재난이었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요즘 태종 이방원 드라마가 한창입니다 태종 이방원의 오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처남이었던 민무구 민무질 세력과 이거이 부자 세력 그리고 하륜 조용무 이숙번이 가장 유명한 인물 들이겠습니다만 실제로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민무구 민무질 그러니까 민재의 자식들 민무구 민무질 민무율 민무엘 다 죽여버립니다 처남을 그리고 이거이 부자도 유배 가서 날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관직생활을 했던 하륜과 이숙번 조용무가 있는데 하륜은 엄미 따지면 태종 이방원의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륜을 먼저 다룰까 하다가 이 태종 이방원의 책사 하륜과 훗날 세조 수양대군의 책사 한명예를 라이벌전로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겠다라고 해서 살짝 뒤로 밀어놨고 태종 이방원의 왼팔과 오른팔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조용무와 이숙번 아니 선생님 조용무와 이숙번은 아니 태종 이방원의 공신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라이벌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들이 삶의 라이벌은 아니죠 대척점에 서 있지도 않았고 서로 뭐 경쟁하지도 않았습니다만 태종 이방원의 최고의 공신들인데 이들의 삶의 방향은 달랐다 평가도 달랐다 그리고 상당히 재밌는 인물들이다 그래서 이 둘을 제가 vs라고 해가지고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태종 이방원 드라마가 이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예전에 용의 눈물은 정말 대단했죠 배우 유동근, 배우 장항선님, 그리고 배우 선동영님 특히 조용무와 이숙번 이 얼굴들로 조용무와 이숙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방원보다 나이가 약 20여 살, 30살 가까이 많죠 조용무가 그러니까 실은 드라마에서 조용무는 완전 할아버지로 나와야 되는 게 맞고 이숙번은 이방원보다도 어립니다 그럼 이숙번하고 조용무 나이 차이는요 진짜 여러분 30살이 넘게 차이 납니다 약 35살 차이가 나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조용무와 이숙번은 아니 이방원이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제거할 때 조용무가 활약했고 그 다음 1차 왕제의 난으로 정도정과 그 다음 방석이 방번을 제거할 때 조용무와 이숙번이 또 활약을 하고 그 다음 태조 이성계를 다시 받들려고 했던 조사이의 난 때 이숙번이 그 조사이의 난을 진압하고 그랬기 때문에 무인들로 생각하기 쉽죠 조용무는 무인이 맞아요 조용무는 그냥 태조 이성계의 사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사병이었으나 점점 전쟁 경험, 전투 경험을 쌓게 되면서 와 이성계의 눈에 들어옵니다 용맹했다는 이야기죠 일개 사병이 무관이 되고 그리고 훗날 이성계를 호위하는 가별초를 이끌었던 사람이 조용무입니다 그런데 실은 조선이 건국되기 전부터 이방원과 조용무는 분명히 어떤 모종의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봐야죠 조용무가 볼 때 나는 이방원 당신을 따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성계가 반대했던 정몽주 죽음에 바로 조용무가 가서 칼을 휘둘렀던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 이성계의 눈에 이방원과 조용무는 완전히 눈밖에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용무는 이방원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무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숙번은요 무인이 아니에요 문신입니다 엄미 따지면 과거 급제자입니다 조선에서 치른 최초의 과거 급제자입니다 이방원 역시 과거 급제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지금 이 화면을 보는 것보다도 최근에 또 이렇게 태종 이방원에서 보시면 조용무 역할 배우 김범래님 와 그 뭡니까 영화 남한산성의 홍타이지 역할 목소리 작살이잖아요 알고 봤더니 우리 조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던데요 성악가 출신이랍니다 그리고 이숙번 역할 역시 젊게 배역을 잘 선정했던 것 같습니다 사병이어서 장군까지 경험하게 됐고 문신 출신이었다 이숙번은 누구의 추천을 받냐면 민무구 민무질 이방원 천암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숙번을 만났을 때 이방원이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내가 대군을 도와드리는 건 사람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쉬운 일입니다 하고 호탕하게 이야기하니까 이때 이방원이 이숙번을 보고 느꼈을 때 자기보다 6, 7살 후배이긴 하지만 젊은 시절에 자신을 보는 것 같다 문신관료이면서 나름또 또 무인적 기들도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이숙번을 많이 무신로 알고 있지만 문신이었다는 말씀을 먼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태종이방원이 왕이 되기까지 과정을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차 왕재난도 이야기했고 2차 왕재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종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들이 관료로서 공신로서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조영무는 실제로 장군이 되고 사병을 거느리면서 1차 왕자의 난때 이방원과 함께 정도전을 쳤던 이유가 정도전이 명나라를 공격해야 하니 사병을 혁파해서 나라의 군대를 강하게 만들겠다고 하니까 가장 화가 났던 게 조영무고 그래서 조영무가 역시 이방원과 선잡고 정도전을 쳤습니다 그런데요 이방원이 왕이 됐죠 태종 태종이 왕이 되고 보니 공신들의 사병이 좀 불편해 마음이 사람이 똥 누러 갈대하고 똥누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 아니야 정도전이 사병을 혁파하겠다고 하니 이게 당시 이방원도 사병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에 대한 반감으로 정도전을 죽였던 거고 막상 자기가 왕이 되고 보니 다른 공신들이 사병을 거느리고 있는 게 불편한 거 아니야 사병을 혁파하려고 하면서 군의 장교를 조영무 집으로 보냅니다 사병 명단 파악하고 무기 파악하려고 그러니까 조영무가 아니 우리 주상전하께서는 내게 이러실 분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조영무 집에 사병을 조사하러 온 군인 장교를 폭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괄갈했던 성격이죠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되고 나서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조영무가 유배를 갑니다 근데 조영무가 여기서 생각을 해 유배 가서 완전히 사람이 바뀝니다 아 예전에는 내 사병은 내 목숨만큼 중요했지만 지금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되고 왕권이 이렇게 강력해진 지금에는 사병은 의미가 없구나 내가 살아남는 방법은 주상전하에게 충성을 다 하면 되겠구나 왠지 지금 아직 태종 이방원에서는 이방원이 왕이 아니죠 드라마상에 왠지 이쪽을 보는 게 조금 더 분위기가 낫지 않나 그래서 이때 조영무는 유배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신중하게 관직 생활을 합니다 그 정승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뭐 흑수저 신화를 쓴 거죠 이성계의 일개 사병에서 우의정까지 된단 말이죠 그럼 그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그 또 오랫동안 관직 생활하면서 작은 뇌물 사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영무를 이방원이 상당히 아낍니다 그와 관련된 사료들을 한번 보시자면 태종 이방원이 하륜과 이스폰을 불러 말합니다 이제 조영무가 병든지 날이 오래되었다 조영무는 그만큼 나이가 많죠 누가 대신할 만한 자인가 하니 막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남재가 언급이 됩니다 모든 일에 용기 있어 행동함에 나약한데 이 남재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남재는 남은의 형인데 남은 역시 혁명파 4대부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정도전과 남은이 함께 1차 왕제의 낭 때 제거되거든요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이 정도전을 제거하면서 남은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가슴 아파합니다 남은은 내가 왕이 되거나 권력을 잡으면 등용하고 싶은 인물이었는데 그 죽음이 애석하구나 그 남은의 형을 이렇게 등용시키는 거죠 남재는 모든 일에 있어 용기 있게 행동함에 나약한데 이를 재상으로 삼는 것이 어떨까라고 했더니 하륜이 모든 일에 즉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조영무가 더욱 심합니다 신등이 한 가지를 행하고자 하면 굳이 만류하는 까닭으로 일을 행하기 심히 어려웠습니다 라고 하니까 태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영무가 고등 까닭이다 얼마나 태종이 조영무를 아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영무에게 했던 극찬 중에 극찬이 바로 이겁니다 태종이 조영무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달래더라도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위험으로도 굴복시키지 못할 자는 오직 경뿐이요 왠지 그래서 저는 드라마상에서 조영무 역할은 예전에 용의 눈물 장항선 배우보다도 지금의 배우 김범 내 배우가 참 어울린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목소리도 굉장히 멋있고 그래서 왕의 충성을 다 바치고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며 나름 검소하고 항상 신중하게 관직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전회의에서 이방원이 예전에 죽은 정도전을 태종이 언급하면서 아 정도전이 했던 행동들은 정말 못마땅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조영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도전을 우리가 제거했지만 정도전이 행한 그 모든 행위들 역시 국가를 위한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태종이 약간 뻘쭘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조영무는 실제로 늙음 앞까지 관직생활을 하면서 삶을 마감했다 조영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태종이 하륜에게 대신에 죽음에 3일 동안 정조하는 것은 가벼운 것 같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위징 저도 각광은 잘 모릅니다 한나라 각광은 당나라 위징은 당태종 위징 위징이 벗어빨로 달려온다 중국에 이런 속담이 있죠 그러니까 당태종 이세민이 고구려를 공격한다고 뭔가 준비하면 위징이 신발도 신지 않고 벗어빨로 달려와서 황제 패야 아니 됩니다 라고 하면 에이 하고 고구려 정보를 잠깐 중단하려고 했고 그랬던 그 위징의 죽음에 모두 5일 동안 철저했는데 경은 이를 아는가 그러니까 하륜이 약간 조영무와 약간 경쟁의식이 있었나 무슨 5일 동안이나 그러면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옳게 했다 조영무는 질실하고 바른설을 좋아하고 정사에 임하여 사정이 없었으므로 임금에게 중여기는 바가 되었다 이렇게 좋은 기록들이 남아있는 조영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숙번은 누가 뭐라해도 이방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륜하고 이숙번이죠 굉장히 젊죠 젊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방원이 공이 되는데 하여간 군대를 데리고 움직였던 최고의 인물은 누가 뭐래도 이숙번입니다 그런데 문신 출신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머리도 좋고 영리합니다 문제는 이 이숙번은요 이방원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립니다 그 권력을 행함이 뭐 거의 뭐 요즘 무슨 윤핵관 이런 말이 나옵니다만 거의 이 핵관 이상의 수준이었다 뭐 그 수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완전히 똥오중을 못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데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일단 이숙번 관련 사료 나중에 설명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대문을 돈이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숙번이 서대문을 옮겼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기 집 앞에 서대문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왁자짓거라니 그게 화가 나니까 서대문을 살짝 남쪽으로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경복궁의 여러 대문들 중에 서대문이 이게 서쪽이야? 완전히 그건 서남쪽인데 라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근데요 대문을 남쪽으로 내렸는데 그 남쪽이 태종이방원의 형 이방과 집 앞으로 길을 내면서 대문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이숙번이 안 내 집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시끄러우니 대문을 좀 남쪽으로 내려 그런데 왕의 형이었던 이방과 집 앞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면서 시끄럽게 되는 건 나와 상관할 바가 아니야 그런데 이숙번의 생각대로 서대문이 실제로 약간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이숙번의 집을 향해 대문을 막은 집이다 라고 해서 생문가라는 표현이 붙었고 지금 바로 돈이문 서대문 옆에 동문을 생문동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단 말이죠 그리고 태종이방원이 자기 형인 이방가와 함께 군거를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고 있었을 때 당시 정승이었던 하륭과 이숙번이 의정부에서 아주 뭐 검은 거 켜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건방진 행동이었습니다 하륭과 이숙번도 솔직히 몰랐습니다 왕의 행차가 있었는지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약간 사간원의 간원들 이 사간원이 뭐냐면 전하 아니 되옵니다 라고 간쟁하는 고려시대 중소문화성의 낭사들을 사간원이라는 독립기구로 독립시켜준 게 태종이방원의 굉장히 큰 업적이에요 왕에게도 전하 아니 되옵니다 라고 간원하되 대신 대신들의 대신 대신들의 대신 높은 대신들의 이 대신란 말 이해 되시죠 편집할까 높은 대신들의 잘잘못도 간하거라라고 해서 사간원을 독립시켜줬는데 사간원의 간원들이 이 하륭과 이숙벌을 뭐라고 뭐라고 합니다 어찌 그렇게 건방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열이 받아버린 하륭과 이숙벌이 이 사간원의 간원들이 자신같은 높은 공신들을 가한하지 못하게 연명장을 돌리면서 이숙벌이 임금의 총을 믿고 치니 이 사람들도 같이 그때 의정부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으니 강제로 서명을 하게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합니다 다른 대신한테 야 저 간원들 우리 뭐라고 하지 못하게 왕한테 좀 고하려고 하니까 빨리 여기 서명해 너 이름 써 그러니까 다른 대신들이 이숙벌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이숙벌이 권력을 해갑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올리지 못하였다 이숙벌이 또 헌부를 사줘요 강간에 죄를 타내 청하였다 그리고 이제 이숙벌 내가 사료를 굉장히 긴 사료인데 빼버렸습니다 아 조금 약간 애매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사대부가의 어떤 사대부가의 여인이 과부가 되었습니다 당시 성리학자들 입장에서 어찌 정전을 그렇게 쉽게 저버리는 사대부가 용서할 수 없다 더군다나 그 성리학자들이 볼 때 스님하고 정을 통해서는 이게 말이 되냐 죽이자 죽이자라고 하는데 이숙벌이 야 아니 법률에 권장 80대 치는 걸로 나와 있지 않냐 권장 80대로 끝내자 그런데 그들을 죽였단 말이죠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때문에 이숙벌이 노발도 해발해가지고 당시 조금 잘못된 행동을 해가지고 근신하고 있었던 양령을 찾아가가지고 주상전화가 판결을 잘못 내린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다가 이게 이방원 태종에게 들켜요 이숙벌은 나와 말아야 옳을 것인데 어찌하여 몰래 세자에게 청하였는가 바로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이숙벌은 유배지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배지로 내려가면서도 이숙벌은 우리 형님 전하 이방원 형님이 나를 곧 부르겠지 그런데요 보시면 유배로 내려갔던 이 사건이 태종 16년이면 1416년인데 어디 한번 볼까요 여기를 보시면 1416년인데 유배를 갔어요 6년간 이방원이 살아있으면서도 이숙벌은 안 불러요 그러면서 이방원이 태종이 죽으면서 세종에게 내가 죽더라도 이숙벌은 등용치 말라 그러니까 이게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이방원이 조용문은 끔찍이 아꼈던 게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서 자기 아들 세종이 왕을 할 때쯤이면 물론 그전에 조용문은 죽을 거라고 예상했고 이방원보다 먼저 죽죠 그런데 이 이숙벌은 자기보다 젊어서 이 잘나고 머리 좋은 이숙벌 권력 있는 이숙벌이 자기가 죽고 나서 관직에 있으면 내 아들을 업신여기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또 휘두를까 봐 아들에게 절대로 이숙벌을 등용치 말라 그래서 이숙벌은 계속해서 유배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세종이 용비어청가를 작성하는 과정에 그 1차 왕자의 난 무인정사와 2차 왕자의 난 관련 기록을 조금 작성하는데 그걸 가장 자세히 아는 인물이 이숙벌이잖아 그래서 늙어서 유배지에 있었던 이숙벌을 오랜만에 불러서 궁궐에서 이래저래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야 그때 유배지에서 올라온 이숙벌의 또 아나무인이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주상전하 세종이 왕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조선란 나라가 만들어진 건 전부 다 나 때문이다 라고 목에 기부수를 하고 살았던 인물이 이숙벌인데 끝내 세종도 등용치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유배지에서 삶을 마감하다시피 원래는 유배지에서 잠깐 올라왔다가 병이 들어서 또 유배지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죽어버린 인물이 이숙벌이다 물론 둘 다 당시로 치면 60이 넘었고 70이 넘었기 때문에 천수를 누린 인물이다 그러나 둘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랐다 그래서 두 인물 조용무와 이숙벌을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태종 이방원 드라마가 한창입니다 와 이 이방원 이야기 그만할까라고 했는데 이 이방원 관련 역사 이야기들이 요즘 많이 되고 있고 여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첨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천암 4명을 이방원이 죽인단 말이죠 자신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민무구 민무질 민무위 민무회 아니 무슨 천안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네 명을 다 죽인다 원경왕우 자신 부인의 남동생 네 명을 다 죽인다 여러분 왕이 되기 전에 태종 이방원이 가장 의지했던 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 처갓집입니다 그 처갓집 여흥민 씨 집안은 고려시대부터 특히 고려 말에 엄청난 건문세족 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원간석기 충선왕의 즉위 교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재상지종 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왕실과 결혼할 수 있는 15개 가문 바로 이 재상지종에 포함된 15개 가문이 고려 말에 최고의 건문세가 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흥민 씨가 당연히 여기 들어갑니다 충선왕은 즉위 교서에서 왜 재상지종을 이야기했냐 고려왕실뜬 근친혼이 너무 성행하니 좀 근친혼 좀 하지 말고 이 좋은 집안들이 있으니까 이 집안의 여인들을 왕비로 맞아들이면 될 거 아니냐 치즈에서 그런 발표를 했단 말이죠 여흥민 씨가 재상지종 가문인데 그럼 이방훈은 전주희 씨죠 그리고 아버지는 함경도에서 물론 신흥 무인 세력이면서 이성계가 외구도 물리치고 홍건족도 물리치고 떠오르고 있는 샛별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여흥민 씨 집안에 될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처갓집의 도움을 받고 자기 부인 원경왕후의 도움을 받고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되기 전에 실제로 이방훈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정말로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 물론 저도 친구들에게 많이 의견을 물어보긴 합니다만 동생에게 가장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처남이겠죠 집안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 저도 처남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우리 형님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게 뭔가 여러분 냉철하게 제 입장에서 저의 이익을 헤아리면서 가장 올바르게 대답을 해 줄 수 있는 건 물론 친구들도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그 처남 민무구를 그만큼 믿었단 말이죠 태종 이방원이 정몽제 제거할 때도 민무구와 함께 논의했고 실제로 1차 왕자의 난 당시에 이숙번을 이방원에게 소개시켜준 것도 민무구고 실제로 조용부나 하륜이나 아니면 이숙번이나 아니면 이방원의 당숙벌이었던 태조 이성계의 사촌이었던 이환아 이런 사람들이 볼 때도 그 이방원의 최측근 중에 축구는 민무구죠 처남 중에 우두머리 처남 그런데 이제 좋습니다 그 처남들의 도움을 받고 정몽주 제거하고 1차 왕자의 난 때 정도전과 이방석 방번이 제거했고 2차 왕자의 난 때 이방간 뭐 제거까지는 아니지만 그 난을 무마시키면서 세자가 됐고 진짜 왕이 됐단 말이죠 왕이 되고 나서 그 처남 4명을 죽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보니까 이방원이 처남 4명을 죽였던 이유는 일반인들도 다 헤아립니다 자신은 어차피 정치 구단이야 이방원은 자기가 왕을 할 때는 그 여흥민씨 자기 처갓집의 힘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죠 그러나 내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내 아들의 숙부 외삼촌 인 민무구 민무질 등은 우리 아들이 컨트롤하기 힘들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전주의씨 나라가 아니라 여흥민씨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수멀수멀 이방원에게 이렇게 스며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드라마상에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방원이 이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걸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실제로 이들을 제거시켜놓고 나중에 세자를 양령해서 충령으로 체인지해놓고 나서 그 충령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의 차갓집을 작살 내버린 게 또 태종이방원란 말이죠 아니 자기처럼 4명을 죽였는데 새롭게 왕이 될 세종의 장인 시몬 죽여버리는 거야 당연하고 그 세종의 장모와 세종의 처제들 전부다 노비로 만들어버린 게 태종이방원인데 그래서 그만큼 세종의 태평성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원이 이렇게 자신의 칼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세종의 정치 권력을 위협할 만한 세력이 없어서 결과 안적으로 잘했다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도 태종이방원을 군주로서는 존중하고 인정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공화국에서 대통령이 피해 권력을 행사하면 안되겠지만 정근대 사회에서 제가 볼 때만큼은 왕권이 강력해지면 민생이 일반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에 저는 태종이방원의 그 잔혹함을 어느정도 국가 대계를 봐서는 인정합니다만 탕안 민무구 민무줄 입장에서는 드라마나 이런 곳에 보면 일단 그 민무구 민무줄의 아버지 민재 저는 민재 역할은 이번에 태종이방원의 그 민재 역할을 하셨던 김규철 씨는 연기는 너무너무 잘하지만 그만큼 민재가 탐욕스럽고 권력자인 것 같은 그만큼 악역을 잘하셨던 분이니까 제가 볼 때 정말 민재 역할을 잘하셨던 분은 용의 눈물의 송재호 배우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민재는 자신의 사이가 왕이 되고 나서 행동거지를 굉장히 바르게 하고 자신의 아들들이었던 민무구 민무줄에게도 함부로 나대지 말거라고 교육을 제대로 시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방원이 보더라도 민재는 아니 시간이 해결해 주잖아 생활이 해결해 주잖아 민재가 그만큼 나이가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민재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이 이방원의 눈에 가시 같았던 인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의 천함이었던 민무구 민무줄인데 여러분 민무구 민무줄이 기록적으로 정말 탐욕스럽고 권력을 남용했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나 보세요 생각보다 실력에도 이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행동거지를 왕의 눈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왕의 장인으로서 왕의 천함으로서 아무리 정말 조심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우쭈쭈 해주는 걸 이거 진짜 쉽지 않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세자였던 양령을 결혼시켜야 된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당시 정계에 은퇴해 있었던 민재를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아니 당시 최고 권력자는 왕 말고 최고 권력자는 하륜이었죠 정계에서 근데 하륜에게 논의조차 하지 않고 아니 어찌 보면 제야에 있는 권력자 민재를 찾아가니 그런 이야기가 이방원에게 들릴 때 아니 나는 이 나라 대낮의 왕이라면 밤의 왕은 민재란 말이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방원이 뭔가 노림술을 가지고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왕짜리를 아들 양령에게 물려주겠다 선위파동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선위파동을 이방원도 네 번이나 일으키는데 그때마다 신하들이 절대 반대를 합니다 절대 반대를 했던 여러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양령의 문제점 아마 양령 나이에 충령이 세자였으면 상당수 신하들도 시세여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아니 이성계가 죽기도 전에 왕 된지 얼마 안 돼서 선위파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나락골이 뭐가 되는 거죠 아니 이성계는 태상왕이고 정종 이방과가 상왕이고 현재의 왕은 이방원인데 이방원이 아들 양령에게 왕자리를 놓고 올라가면 이방원이 상왕이 되면 이방원 형이었던 이방과는 태상왕이 돼야 되고 그럼 이성계는 태상왕이 돼야 되나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한 번 선위파동이 이렇게 가라앉은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양령이 좀 컸어요 또 선위파동을 했습니다 신하들은 절대 반대를 합니다 이때 민무구 민무질이 은근히 선위하는 데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선위파동이 끝나고 다시 이방원이 내가 열심히 왕 역할 잘 수행해 볼게 할 때 다른 신하들은 전부다 천세 천세를 외쳤는데 그 민무구 민무질만 표정이 어두웠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매형이 왕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행동거지의 제약을 받고 왕이었던 매형이 천함이었던 자신들을 도끼 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알았던 민무구 민무질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자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 타는 것도 가르치고 글리는 것도 가르치고 우리 조카하고 귀염둥이 취급했던 그 양령이 왕이 되면 당연히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와 태클을 걸기 시작하는데 오죽하면 당시 최고 관료들의 우두머리 하륜조차 아니 그것 가지고 그렇게 벌을 주는 건 너무한가 아닙니까 라고 이방원에게 이야기했더니 태종이 이숙벌을 시켜가지고 하륜에게 한마디 전하게 합니다 너 생각 틀렸어 입담으로 그러니까 하륜조차 아 주상전하의 생각이 저들을 제거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고 입을 담윱니다 그래서 코너에 몰렸단 말이죠 또 한가지 핑계거리를 이방원 태종이 찾아 냅니다 이방원이 민무구에게 나에게는 지금 양령 세자가 있고 충령 충령 피바람도 일고 그랬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되려면 세자가 영특해야 된다라는 표현이었던 거죠 근데 이걸 이방원이 어떻게 고쾌하고 해석을 해버리냐면 이것들 봐라 결과안조 내 자식들 중에 세자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이자는 거야 그러면 세자 양령이 왕이 되면 너 민무구는 네 나머지 조카들 호령대군과 충령대군 다 죽이겠다는 거야 이런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륜이 주상전하 그 해석은 또 너무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이제 기록상으로 등장하는 젊은 황의가 등장합니다 태종이 황의를 하륜에게 보내서 황의가 주상전하의 말을 전합니다 하른대강께서 했던 말을 주상전하가 안 들은 것으로 한답니다 이걸 이 이야기가 남발이 되면 저도 죽고 하른대강도 죽는 것이랍니다 입 다물어야죠 그래서 그 둘을 유배를 보냅니다 민무구하고 민무지를 그런데 그렇다고 처음부터 죽일 생각을 못하죠 아직 장인어른도 살아계시고 장모님도 살아계시는데 물론 장인어른민재인은 병석에 누워있고 그 다음 장모님도 아프셔요 자기 차남 두 명을 유배해 보내겠다고 하니 그렇지 않아도 사이가 안 좋아진 원경왕우는 진짜 와 어느 정도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원경왕우도 할 말이 없는 게 아니 내 남동생들이 완전히 올가미에 걸려들었구나 억울하겠구나 하는 거 알지만 내 남동생이 나의 다른 아들들 호령대군과 충령대군을 죽이자라고 했다는데 뭐 할 말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게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크게 반대를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유배가 있었을 때 민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왕도 자기 장인의 초상집에 갔겠죠 장례식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배가 있는 민무구 민무지를 불러다가 상을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결을 명합니다 민무구 민무지를 죽어요 솔직히 저는 민무구 민무지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 정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거다 중전맘마가 된 원경왕우 이야기 내가 한번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경왕우도 정말 힘들었겠지요 자 그런데 이 민무구 민무지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나라의 넘버2가 있었으니 양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핏 잘못 생각할 때 이 양령은 자기 아빠가 그 용산 그 자리가 뭐라고 왕권이 도대체 뭐라고 나를 그렇게 기호해줬던 외삼촌을 죽인단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양령의 행실이 품행이 진짜 개방정을 떨면서 잘못하면 세자 자리를 동생들에게 빼앗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양령이 아바마마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아 내 외삼촌들 혼나야 마땅합니다 라고 왕 앞에서 구했던 게 양령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원경왕후의 남동생 2명 민무구 민무지리 죽었습니다 그 다음 남동생 민무율과 민무회도 이제 나이가 좀 먹었겠죠 관직생활을 합니다 원경왕후가 아파서 병석에 누워있을 때 당시 세자였던 양령과 효령과 충령대군까지 와서 어머니 병문안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의 누이들 민무율과 민무회가 옵니다 사석이었기 때문에 민무율과 민무회가 세자저하에게 우리 형님들 죽음이 조금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양령이 아니 왕실을 능멸한 죄로 죽었는데 어찌 외삼촌들께서는 그 돌아가신 외삼촌을 옹호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민무율과 민무회가 자신의 누이 원경왕후 앞이기도 했고 좀 믿는 구석이 있었겠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 아니 세자저하 너무하십니다 세자저하 바로 우리 집안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어찌 그렇게 서운한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까 이 말을 했는데 이걸 양령이 또 태종이방원에 가서 그대로 꼬실려버린 거죠 아빠 외삼촌들이 살아있는 외삼촌들이 나 자기 집에서 자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죽은 외삼촌들 변호하던데 다시 유배 또 죽입니다 자 이렇게 민무구 민무질 민무율 민무회가 죽어요 자신 남편이 왕이 되게끔 얼마나 가진 노력을 했고 진심을 다해서 도왔던 원경왕후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이 되고 자신 남동생 4명이 죽고 물론 아버지 민재는 남동생들의 죽음을 보기 전에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는 병석에서 민무구 민무율의 죽음 소식을 듣고 오열하다가 죽어갔단 말이죠 자신의 친정집이 풍지박산되는 꼴을 봤단 말이죠 이 원경왕후 이야기도 다음 시간에 한번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무구 민무질 민무율 민무회를 죽였던 건 자신의 왕권 강화가 아니라 내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저 영민씨 집안에게 이 전주희씨 왕권이 흔들리는 걸 볼 수 없다라는 어찌 보면 태종이방원의 사전작업이었다 그런데 참 이 권력의 속성 참 더럽고 무섭다라는 게 그 민무구 민무율과 하륜도 이슥번도 그 다음 이화도 조영우도 다 같이 어찌 보면 한 배를 탔던 피를 나는 형제나 다름없었을 찐데 왕의 뜻이 그러하니 그 영민씨 집에서 발을 빼면서 모든 대신 관료들이 그 영민씨 민무구 민무율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을 보면 참 권력 무상하고 냉정하다 하긴 권력은 친형제가 해도 나눌 수 없다는데 어찌 천암에게 권력을 나누어 준단 말입니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이방원 그리고 부인 원경 왕후 저기 네 곳간 도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알겠습니다만 분당에서 대치동로 건너가는 그 길목에 헌능 아이씨라고 나옵니다 헌능이 바로 태종 이방원의 능인데 가서 보시면 태종 이방원과 원경왕과 이렇게 가까이 딱 붙어 있습니다 아들 군왕이었던 세종대왕께서 자신의 부모였던 태종 이방원과 원경왕과 죽어서 사후세계만큼은 가까이 화목하게 지내라고 이렇게 무덤을 가까이 딱 붙여 놓았는데 그래서 이걸 싹능이다라는 표현을 듣고 있기도 한데 이 헌능이 또 국정원 바로 옆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국정원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는 다녀왔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민무구 민무질 민무율 민무회 이야기할 때 여흥민씨 집안을 이야기했죠 실제로 여흥민씨 집안은 고려말 재상 지 종 왕실과 결혼할 수 있는 열다섯 개 어마어마한 가문 최고의 검문세가 특히 민재는 당시 성균관의 장이 대사성이면 바로 밑에 사성 그러니까 지금 국립대학 서울대학교 총장엘라 학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고 민재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방원이었는데 민재가 보았을 때 이방원처럼 보통놈이 아닌 거라 그래서 자신의 딸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제자를 사위로 맞아들였다고 당시 여흥민씨 집안은 정말 최고 가문이었고 이성계가 신흥무인세력으로 성장하긴 하지만 이 전주희씨 집안은 그도 함경도 시골 꼴짝이 가문인 건데 이거는 민재가 이방원을 좋게 보았다는 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두 살 연상이었던 훗날의 원경 왕후와 이방원이 이 나이에 결혼을 했고 진짜로 민재가 사람을 잘 보았는지 아니 결혼 1년 만에 이방원이 17살에 문과에 급제합니다 실제로 무인 집안이었던 이성계 집안에서 문과 급제자가 나왔다는 건 이거는 정말 집안의 경사죠 물론 어린 나이에 일찍 죽어버린 이방원 역시 문과 합격자 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방원은 고려시대에 그랬고 실은 조선 건국되고 15세기까지 16세기까지 16세기 이이 엄마 신사임당 이이 아빠가 이이 엄마 집에 가서 차가 생활했기 때문에 이이가 어린 시절 신사임당 집인 강릉 오죽헌에서 살았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원도 처가 생활을 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남귀여가혼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처가 생활하면서 민재집에서 살면서 알콩달콩 잘 살았을까 싶은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아픔들이 많아요 무슨 아픔이 있었냐 자식을 낳는데 공주를 납니다 솔직히 대군이 먼저인지 공주가 먼저인지 확인이 정확히 되지 않습니다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갓난아이 때 죽어 아들을 떠났는데 또 죽어 떠났는데 또 죽어 그리고 딸은 또 무럭무럭 잘 자라 여러분 이건 정말 제가 이 아픔을 감히 어떻게 이해한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갓난아이 아들들이 태어나자마자 다 이건 뭐 여조리란 표현을 쓰기도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양령대군이에요 이 양령대군이 무럭무럭 자라나니 양령이 얼마나 귀중한 아들이었겠습니까 실제로 권력을 잡고 어쩌고 하는 과정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아마 자식들이 건강하지 않게 태어난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봅니다 실제로 이방원이 권력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도움을 주었던 건 부인인 원경왕우였고 그리고 그 원경왕우의 동생 민무구 민무질 아니 그러니까 여흥민씨 집안이 그만큼 크게 도움을 주었단 말이죠 실제로 정몽준을 제거할 때 사병 여흥민씨 집안의 사병이 상당수 도움을 주었고 여러분 정도전이 이성계 아들들 이방의 이방간 이방원을 먼저 제거하려고 할 때 원경왕우가 아무래도 이거 낌새가 이상하다 이 밤에 궁궐로 들어간 내 남편의 신변이 불안하니 내가 아프다고 하여서 내 남편을 다시 불러들여서 남편 이방원을 살게 한 것도 원경왕우고 이 원경왕우가 당시 정도전이 사병을 혁파한다고 하니 자신 집안 여흥민씨 집안의 사병을 한쪽 구석에 숨겨놓고 병장기를 땅에 묻었다가 이것들을 남편에게 주면서 정도전을 제거할 수 있게 해준 여인이 바로 원경왕우죠 그리고 그에 앞장섰던 게 원경왕우 동생이었던 민무구 민무지리고 그리고 2차 왕자의 남한테 어찌 보면 이 원경왕우의 시숙이었던 이방간과 싸우기의 이방원이 나갔는데 이방원을 태우고 다니던 말이 주인 이방원 없이 혼자 집으로 터벅터벅하고 들어오니 내 남편 이방원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던 이 원경왕우가 칼을 들고 그 말에 올라타서 전장으로 나가려고 했던 근데 이제 실제 전투에서는 이방원의 부대가 이방간에게 이겼던 거죠 그래서 세자가 되고 왕이 되었습니다 야 이 왕비 자리는 실제로 원경왕우가 자기 남편을 도와서 어찌 보면 쟁취해낸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왕비가 돼서 이럴 걸 다 이루었으니 행복했을까?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방원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봅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는요 이방원 스스로도 내 권력의 핵심은 여흥민 씨 집안 세력이고 이 내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여흥민 씨 집안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 내 마누라 심기를 좀 불편하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여색을 밝히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는 바로 여색을 밝힙니다 여색을 밝히는 정도가 여러분 보시면 왕비 원경화가 있고 와 이 많은 빈들과 그 다음 막 건드려버린 건드려버렸단 말이 좀 죄송합니다 궁녀들부터 무수리들까지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을 할 수밖에 없죠 아니 원래 중전마마 입장에서도 그렇게 시기 질투 투기를 하면 안 되긴 하지만 또 군왕은 무치라고 해서 군왕 무치 왕이 여색을 밝히는 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 원경황후의 동생이었던 민무구 민무질 민무율 민무위 아버지 민재야 민무부 민무질이 유배가 있을 때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방원의 장모는 자신의 아들 4명이 사이선에 죽는 걸 보고 그 비탄 속에 죽었단 말이죠 이런 슬픔 여러분 이거는 어찌 보면 내 남동생들이 내 남편 매형이 왕이 되게끔 가장 공을 세웠던 공신인데 배은망독도 유분수지 어찌 내 남동생을 죽인단 말이냐 이건 나에게 모멸감을 준 거다 모멸감이 알라 이건 분노고 이거는 진짜 칼 들고 남편을 죽여야 되는 그 상황까지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이 계속 잦아지게 되고 또 이방원은 이방원대로 화가 나가지고요 이 원경황후의 궁녀와 나인들을 전부 다 궁궐 바깥으로 쫓아내버리고 원경황후가 중궁전에 유폐당하기도 한단 말이죠 워낙에 부부싸움이 심하고 그 다음 후궁 간택 같은 걸 막 크게 버리려고 하니 태종 이방원에게 일절 잡소리하지 않았던 상황이 돼 있는 정종 이방과조차도 야 동생아 아우야 나는 지금 내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해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으로 사는데 지금 네 부인 내 제수씨 원경황후는 이렇게 많은 아들 생산하고 자식을 낳아줬는데 고마워하기는 그냥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제수씨한테 좀 자라그라 하고 싫은 소리까지 한방 형에게 얻어먹었을 정도의 이방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경황후의 또 다른 스트레스는 뭐냐 아니 집안 날라가요 남편이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건 누구야 양령 자기 아들 내 남편이 먼저 죽게 되면 내 아들이 왕이 됐을 때 내 이 분함 우리 집안 다시 되살려주겠지 그랬는데 솔직히 양령이 어찌 보면 자신의 동생 양령의 삼촌들 죽이는데 앞장섰다라고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자식에 대한 뒤통수 맞은 배반감 어찌 네가 네 외삼촌들을 그럴 수 있단 말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꼈던 양령이 폐쇄자 되는 과정 그러니까 이게 3단 쓰리 콤보 슬픔이죠 남편의 배반 남편이 남동생들을 다 죽여 아들놈이 외삼촌 죽이는데 앞장서고 아들놈이 삽질하다가 세자 자리에서 쫓겨나 이런 비통함 속에 살다가 56세 나이로 태종 이방원보다 먼저 눈을 감은 원경왕후 진짜 조선역사에 이렇게 불행한 왕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불행한 왕비 생활을 했다 그러나 죽어서는 또 이방원 옆에 딱 붙어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원경왕후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인생사 참 한치 앞도 예측할 수가 없죠 자신의 이복동생 방석 방번이를 죽였고 자신의 친형들 제껴가면서 왕이 됐던 이방원 입장에서는 나름 장자 계승 원칙을 세우고 싶었을 것입니다만 하필 자기 큰아들 양령대군이 그따구일지 꿈에라도 생각을 했겠냐고요 제가 2년 전에 양령대군처럼 살 것인가 세종처럼 살 것인가 라는 영상을 한번 찍었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죠 세종대왕 한글 창제해 주셨죠 한글에 대한 고마운 마음만 가지고도 솔직히 세종대왕께서는 까임 방지권을 확보하셨다 획득하셨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우리 지금 한반도 지도 4군 6진 개척한 것도 세종대왕이시고 실제로 이제 시험보는 한국사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이나 한능검이나 특히 공무원 강의할 때는 세종 업적만 제가 50개 정도 나열합니다 그래서 15세기 부국 강병 어찌 보면 민족문화 창달에 핵을 그으셨던 군주가 세종대왕이시고 우리가 또 세종을 존경하는 건 그만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 애민의 마음에 감동받아 그를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종대왕은 젊은 시절부터 책보기를 좋아하고 연구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왕 군주 자리에 있으면서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뭐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데 비가 많이 안 오면 11일 동안 실제로 잠자리에 들지 않고 용상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무 의자에서 그렇게 밤을 새셨던 그렇게 군주 역할을 열심히 하다 보니 몸도 많이 상하셨을 것 같고 이게 왕짜리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했겠습니까 그리고 시는 날마다 또 책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고 했기 때문에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아지십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실록에 의하면 질병 기록만 28가지가 나옵니다 실제로 세종대왕께서도 한 곳이 아파서 그곳을 치료하면 또 다른 곳이 아프고 그곳을 치료하면 또 다른 곳이 아프니 이놈의 몸뚱아리 왜 이렇단 말이냐라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장면도 나오고 실제로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눈까지 멎으시죠 그리고 54세 나이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왕짜리를 세종에게 넘긴 양령은 아니 실제로 세자 생활만 14년을 했던 양령이죠 세종대왕께서는 세자 생활 두 달 만에 왕이 되십니다 세종이방은 왕짜리 물려주고 바로 상왕이 되어버리니까 14년 동안 세자 생활 개 개자가 요즘 강조의 의미죠 엉망진창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왕짜리를 동생에게 빼앗겼다 물려줬다 넘겨줬다 아니면 지가 엉망진창이어서 뭐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 참 전국팔도 돌아다니면서 현직 왕의 형이자 전직 세자이자 얼마나 관찰사 군수 뭐 현령들에게 대접받았겠습니까 각 지역에 기생 깔아놓고 정말 술 마시고 그렇게 놀다가 천수를 누리고 69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여러분 충령 세종대왕처럼 살겠습니까 양령대군처럼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요즘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 양령대군이 아버지가 외삼촌 4명을 죽이고 또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왕짜리의 환멸을 느꼈다 자신의 동생 충령이 뛰어나다는 건 양령이 세자시절부터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충령에 있는 듯하니 내가 억지로 이렇게 바보 행세 망나니 행세를 해서라도 자연스럽게 내 동생이 세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뭐 이런 주장들도 조금 있죠 실제로 세자의 기행이 시작된 게 민무구 민무질 자신의 외삼촌이 죽고 나서 이제 여색을 밝히고 그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건 나이가 여색을 밝힐 나이가 딱 되었기 때문인데 세자를 조금 좋게 해석할 측면이 있습니다 그 세자 양령대군의 묘가 저기 동작구 상도동 저도 잠깐 그곳에 살았습니다만 거기 가면 묘가 있는데 이제 사당이 있습니다 그 사당을 지덕사라고 합니다 이 지덕이란 말이 사양하는 덕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선의 왕들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후예 세종대왕의 후예 중에 세조의 후예 그리고 인조반정 이후에 인조의 후예 훗날 숙종이나 정조 같은 경우도 이 양령대군에게 사양의 미덕을 보여주어서 정말 감사해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때 양령이 세자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면 자신들이 왕이 안 됐을 테니까 그럼 진짜 양령은 왕자리의 환멸을 느꼈냐 아니면 자신이 충령에게 세자 자리를 양보하기에 억지로 그렇게 미친 행세를 했냐 이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제가 100% 맞을 수는 없죠 그러나 사료를 통해서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이건 진짜 아니올시다 일단 자기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자신의 외삼촌 4명을 죽였고 그래서 자기 엄마가 비통에 빠져있고 그 용상 임금의 자리가 뭐라고 대체 사람이 죽어나가야 된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그 용상 왕자리의 환멸을 느꼈다? 웃기고 있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했냐 민무구, 민무질, 민무질, 민무해 4명의 외삼촌을 죽였는데 앞장섰던 게 양령이라니까요 여러분 양령 대군이 민무구, 민무질, 죽여야 되냐 마냐 논의가 한창일 때 그들을 처단하라고 태종 이방원에게 고했던 게 양령이었고 당시 세자 시절입니다 그리고 엄마 원경하고가 병석에 누워있을 때 민무구, 민무질의 동생이었던 민무율과 민무해가 마침 세자가 원경하고 만나고 있을 때 병문안을 놨을 때 아니 그 자기 누이 중전마마 앞에서 자신들의 돌아가신 형님이 좀 억울하게 죽었다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세자가 뭐가 억울하게 죽었단 말이야 죽을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서운한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왜 삼촌이었던 민무율, 민무해가 양령에게 세자 자아 너무하십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어찌 그렇게 서운한 말씀하십니까? 이 이야기했다고 그대로 그걸 자기 아빠 태종 이방원에게 꼬실려가지고 또 민무율, 민무해가 죽게 만든 이게 원경하고가 얼마나 양령을 아꼈는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태종 이방원과 원경하고 입장에서는 위에 딸만 3명 있다가 얻은 귀한 아들이 양령입니다 엄미 따지면 양령 앞에도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3명의 아들이 전부 다 어린 나이에 죽었단 말이죠 태어나자마자 죽거나 아들 셋을 잃고 무럭무럭 자라나준 양령이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남동생들이 죽고도 양령 하나 바라보고 그 중전마마 자리를 부여잡고 있는 원경 왕후 입장에서는 그 아들에 대한 배반감, 상실감 이거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고 왕자리의 환멸을 느꼈다? 아니 세자 자리에서 쫓겨나기 1년 전에 태종 이방원에게 울면서 엎드려 사죄하고 자신의 스승들, 사대부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세자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문의하고 반성문도 지가 직접 쓴 게 아니라 다른 관료의 글발에 힘입어서 아버지에게 반성문 올리고 그 다음 종묘에 나가서 선조들께 고합니다 내가 술도 끊고 사냥도 끊고 여색도 금하고 음악도 끊겠습니다 저 이제 세자 자리 진짜 열심히 잘 해보고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고했던 게 양령인데 왕자리의 환멸을 느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충령이 뛰어난 걸 알았습니다 양령도 양령도 자신의 누이에게 충령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래저래서 사이가 상당히 멀어집니다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양령대군이 충령 앞에서 옷을 이렇게 좋은 옷 입고 멋있지 않냐라고 했더니 세 살 어린 충령대군이 형님이고 세자 저하잖아요 세자 저하에게 사람이 몸을 꾸미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다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세자가 얼굴이 빨개진 상황도 있었고 그러다가 물론 세자가 진짜 또라이 짓거리 많이 합니다 그 과정 중에 특히 매형의 첩을 탐하고 그 매형의 첩을 궁굴로 데려오려고 하니 충령이 그걸 막아세우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충령과 사이가 멀어집니다 아버지 태종 이방원을 만났어도 충령은 용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령 자신은 활달하고 호바하고 등치도 있고 활소기도 좋아하고 약간 무인적 기질이 강했는데 그와 정반대인 충령을 용맹하지 못하다라고 자기 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록이 있단 말이죠 물론 어마마마한테 가서는 충령과 사이가 좋았을 때는 충령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영민하니 앞으로 국가 대세를 충령과 논의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표현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마지막에 이 어리 문제 제가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정말 어찌 보면 양령을 폐쇄자로 몰고 갔던 정말 끝까지 사랑했던 어리라는 여인 때문에 궁궐에서 쫓겨날 때 어리가 궁궐에 들어와서 양령의 애일을 가졌단 말이죠 궁궐에서 쫓겨날 때 쫓겨나는 길에 충령과 딱 마주칩니다 이때 양령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 어리 일 아바마마께 니가 꼬실렀지? 그렇게 충령과 완전히 사이가 어긋난 상태에서 폐쇄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왕자리의 환멸을 느꼈다 충령에게 세자 자리를 넘기기 위해 억지로 바보 행세, 망란 행세했다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양령은 뭐냐? 그냥 진짜 망란이 개차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양령대군 후손들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이승만의 16대 손이고 그 후손들이 번차고 이승만의 16대 손이다 보니까 양령대군을 약간 미화하려고 합니다만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기록을 통해서 보았을 때 양령대군의 기행은 장난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실록 내용 컨닝합니다 태종이 도성 밖으로 행차할 때 세자가 병을 핑계대고 배웅을 안 해요 몰래 3일 동안 사냥을 즐기고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태종이 세자에게 명예 중국 사신과 연예에 참석했는데요 세자가 기생과 논을 안 나와버려요 세자가 밤마다 사람을 초소에 불러 밤새도록 치에 마시면서 유일을 즐겨요 세자가 밤마다 담을 넘고 다니며 소인매들과 길거리에서 노는 걸 낙으로 삼아요 이건 세종실록 기록이에요 근데 세종실록 기록이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세종이 군주가 되어 마땅했고 그 전에 폐쇄자 되었던 양령은 그럴만했다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태종실록 기록들을 보아도 이 양령의 기행은 정말 말로 다 못하는데 그래서 이 양령을 혼을 내는 과제에서 양령 옆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태종이방원이 양령에게 뭐라고 하냐 도대체 너 때문에 몇 명이 죽어나가야 된단 말이냐 근데 진짜 양령이 할 말이 없는 게 여색을 밝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요 조선의 역대 세자 왕자를 다 통틀어 두 양령이 원탑입니다 제가 그 기생들 이름까지 다 못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왔는데 실제로 16살 17살 될 때 이제 여색의 여인의 눈을 뜰 나이이죠 그때 명나라 사신 잔치 연회에 가서 봉지련이라는 기생한테 꽂힙니다 그래서 그 기생을 몰래 궁궐로 데리고 와요 물론 궁궐 내에 궁녀도 있고 무수리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궁궐에 있는 여인은 다 아바마마 여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기생에 많이 꽂히는데 그 기생을 데리고 들어와서 궁궐에서 음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게 들켜가지고 봉지련이 쫓겨납니다 그 다음 평양에 가서 평양 기생 소행에게 또 뻑이 가버립니다 왜 이렇게 기생을 좋아하나 그래서 기생을 또 궁궐로 몰래 데리고 들어옵니다 아무리 세자라고 하더라도 사가의 기생을 궁궐로 데리고 와서 일국의 세자가 놀면 되겠냐고 그래서 또 소행이 쫓겨납니다 그 다음 종친 연회에 갑니다 그 종친들이 다 있는 데서 초궁장이라는 기생에게 또 뻑이 갑니다 그 초궁장과 또 사통을 하는데 문제는 이 초궁장은 자신의 큰아버지 정종의 사랑을 받았던 기생이었단 말이죠 이거 폐륜입니다 큰아버지 여자를 건든 거예요 그래서 양용도 진짜 태종 이방운에 꿇어 엎드리면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소신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알고서야 그렇게 했겠습니까? 라고 해서 의야무야 넘어갔겠지만 이때 큰아버지 정종 입장에서야 그 조카가 자신의 여인을 건드려버린 거잖아요 이게 이방운에 큰아들 세자였기 때문에 살았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 매형 그러니까 쉽게 이염 자기 누이 남편의 첩이 칠점생인데 그 칠점생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또 칠점생을 궁궐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것 때문에 충령 훗날 세종이 분노해가지고 형님 세자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찌 친척 간에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도 일종의 폐륜 아닙니까? 라고 했다가 이것 때문에 충령 대군과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 다음 관리 박류신의 손녀가 예쁘다라고 주변의 젊은 어린 내간이 이야기하니까 그 박류신 집에 가가지고요 그 손녀를 거의 겁탈하고 돌아옵니다 할 말 있나요? 무인곽선의 첩입니다 이건 엄연하게 첩입니다 어리가 예쁘다고 하니까 그 어리에게 가서 나 세자인데 나랑 좀 놀자 그 어리가 아니 나 남편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 어리를 잡아다가 납치해놓고 계속 꼬시죠 끝내 어리랑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거 들켜요 들켜서 어리가 궁궐 바깥으로 쫓겨나는데 그 어리 없이 못 살겠거든 그래서 세자 양령이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세자 빈의 아빠 김한노에게 부탁합니다 자기 장인원에게 부탁합니다 저 어리 없이 못 삽니다 나 세자 생활 못하겠으니 어리를 장인어른이 좀 챙겨서 숨겨주십시오 자신의 처갓집에 어리를 숨겨요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장인이 어리를 약간 노비처럼 꾸며가지고 양령 방에 이렇게 들여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어리를 또 몰래 궁궐로 데리고 옵니다 궁궐로 데리고 몰래 지내다가 그 어리가 궁궐에서 애까지 납니다 무슨 할 말 있냐고 바로 이 어리 문제 때문에 세자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자 자리에서 양령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태정 이방원이 큰 마음을 먹었던 것은 실은 자신의 막내 아들 왕이 되고 나서야 태어났던 가장 예뻐했던 막내 아들 성령 대군이 아파요 많이 아파서 오늘 내일 합니다 그런데 성령 대군의 형이었던 충령은 여러분 양령과 효령과 충령은 거의 연년생입니다 양령과 충령이 세 살 차이인데 성령은 양령보다도 한 열 살 이상 어립니다 그 성령 대군이 아팠을 때 그 성령 대군을 충령은 치료합니다 날 밤새면서 그리고 그 성령 대군을 살리고자 충령 대군은요 의서를 직접 읽어가면서 약을 만든 데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막둥이 동생이 아파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화를 쏘고 놀아요 양령이 화를 쏘고 놀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왕이었던 아버지였던 태종 이방원이 양령은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듯 하는구나 실은 그 일로 또 폐쇄자가 되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진짜로 양령이 왕자리를 충령에게 넘기려는 정말 지덕의 마음 사양하는 미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아니 나중에 세자가 충령 대군이 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두 달 만에 바로 충령 대군이 세종 왕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 행실라도 올바로 쓰면 자신의 아들 여자까지 건드려버린 게 양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미친 행세하다가 여기저기 가서 범죄 저질러고 정신병 걸려버리는 거 그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평생을 여색을 탐하다가 그렇게 평생을 좋은 건 유람하고 그렇게 전국 각지에 팔도 기생들 여자친구 만들어놓고 그렇게 술 마시면서도 69세 청술이었던 양령 결론 내리자면 이게 역사를 제가 100%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양령은 그냥 완전히 망란이었다 실제로 사도세자처럼 많은 사람을 죽이진 않았고 선조의 아들들 임해군 정원군 순하군처럼 막 사람을 죽이거나 남의 재산을 막 빼앗거나 세자니까 남의 재산 욕심은 없었겠죠 그런 건 없었지만 너무너무 망란이었고 여색을 밝히는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왕이 되었던 연상군을 이겨내기지는 못하지만 역대 왕자와 세자들 중에 단연 원탑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령은 폐쇄자 될 만 했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태종 이방원은 원경 왕호와 사이에서 7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첫째, 둘째, 셋째는 태어나자마자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네 번째로 태어난 게 양령이었죠 그래서 양령대군을 우리가 큰아들로 알고 있는 겁니다 아 갑자기 목이 잠겨오네 죄송합니다 원테이크로 가고 싶기 때문에 이래도 편집하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양령 다음에 한 살 어린 효령대군이 있었고 양령보다 세 살 어린 충령대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둥이 성령대군은 양령보다 11살인가 어렸죠 그렇게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만 성령대군 역시 태종이 왕자리를 세종에게 물려주기 전에 죽습니다 성령대군이 아팠을 때 훗날에 세종대왕은 자신의 동생을 살리고자 의서를 읽고 연구하면서 밤낮으로 정말 성령대군을 간호했지만 양령은 그 성령대군이 아파서 막 오늘 내일 하고 있을 때조차 화를 쏘고 놀았기 때문에 태종 이방원이 양령 죄인은 정말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구나 라고 하면서 바로 양령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폐쇄자가 되고 충령이 왕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는 양령과 충령 사이 효령대군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양령대군과 충령 충령은 세종이니까 효령대군은 왜 왕이 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쯤 해보셨나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방원이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킬 때도 장자 계승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그 미명 하에 그 난을 일으켰는데 아니 큰아들 양령이 폐쇄자가 되면 그 다음 둘째 효령이 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셋째 충령이 왕이 되었냔 말이죠 효령대군은 왕자의 욕심이 없었을까요 그 여러분 실은 이제 역사서 중에 상당히 중요한 연려실 기술을 하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삼국류사와 더불어서 기사 본말체 역사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조선의 정치와 문화를 백가사전식으로 나열했는데 이 연려실 기술에 아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왜? 양령대군이 방탕한 생활을 해서 폐쇄자가 될 것 같으니 효령대군이 어 이거 봐라 세자 자리가 곧 나에게 돌아오겠구나 싶어서 밤낮으로 열심히 제왕하게 돼서 공부를 하고 있었더니 하루는 술을 처먹은 양령대군이 효령대군 방에 가서 효령대군이 공부하고 있는 책상을 발로 걷어차고 야 이 미련한 동생아 너는 아바마마의 깊은 뜻이 충령에게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냐? 무슨 말이죠? 야 내가 폐쇄자 되면 그 다음 세자가 되는 건 니 동생 충령이지 너 아니야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미련하게 니가 왕이 되려고 공부하고 있어라고 책상을 걷어차니?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어찌 보면 선택받았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니라 내 동생이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효령대군이 그날 밤 바로 절로 올라가서 두 손에 북채를 들고 북이 늘어질 때까지 밤새도록 북을 두들겨 치면서 온몸에 땀을 흘려가면서 왕권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 그래서 그런 속담이 조선시대에 있었다라고 하죠 뭔가 큰 욕심이 있을 때 그 욕심을 버리고자 뭔가 절제한 행동을 효령이 북치듯이 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효령대군이 실제로 그렇게 왕자리에 욕심이 있었고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리고 진짜 밤에 북을 쳤고 그거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근익 집안이 혹시 양령대군이나 이쪽 집안 아니야 하고 찾아봤더니 양령대군 집안도 아니고 양령대군 파도 아니고 효령대군 파도 아니고 정종 이방과의 큰아들 무슨 파였는데 제가 잠깐 저거는 댓글로 하니까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근익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제가 알고 있기로 효령대군 실록 내용을 들여다보면 효령대군은 일단 착해요 그래서 충령과 더불어서 효심도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대군이 효령대군이야 효자가 들어가 아침에 일어나면 무난히 사오고 밤에는 가서 아바마마와 원경왕후의 이부자리를 펴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웃었다라고 합니다 짜증내는 얼굴을 한번 못 봤다는 거야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나와 내 아내 원경왕후는 효령에 웃는 얼굴만 봤다 뭐라고 이야기해도 지그시 웃을 뿐이다 착했고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활도 잘 썼다는 기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버지 태종 이방원과 사냥터에 가서 활을 다섯 발 쏘았는데 쏘는 대로 백발 백중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공부도 그만큼 잘했답니다 그럼 문물을 겸비한 거죠 실제로 조선 후기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 세자들과 왕감이 아니었던 군주감이 아니었던 애들이 왕이 되는 그 상황들을 본다라면 효령은 정말 훌륭한 군주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효령 바로 밑에가 충령이었다는 게 문제죠 그러면 태종 이방원이 양령을 폐쇄자 하기로 하면서 관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양령대군의 큰아들이 세손이 될 만한가 보도록 하라 아니면 그 큰아들이 미진하면 양령대군의 둘째 아들에게 세손을 시킬 것인지 논의하도록 하라 이거 여러분 말이 됩니까 양령이 저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고 개구멍으로 맨날 궁궐 바깥으로 나다니고 그랬는데 그 양령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리고 양령도 젊은데 아직 양령이 20대인데 그 아들을 세손시켜놓고 양령이 만약에 30대 정도 됐을 때 태종 이방원 자신이 죽었을 때 그 양령의 아들이 왕이 되면 야 대원군이죠 왕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대원군이 우리가 알고 있는 흥선 대원군이었던 거고 이거 30대 대원군 탄생이면 이건 나라가 뭐 어쩌자는 겁니까 진짜 태종 이방원이 양령의 아들을 세손으로 만들려고 했을까 이거 다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던지면 신아들이 세손 저 아를 두시는 건 훗날 대원군이 될 수 있는 양령이 너무 젊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오니 차라리 양령의 동생에게 세자 자리를 주심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럼 양령의 동생이 세자가 되려면 순서대로 하면 호령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건너뛰어버린단 말이죠 충령에게 갑니다 충령에게 세자 자리를 주기로 하면서 태종 이방원이 호령이 세자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항상 웃기만 하고 너무 착하다 자신은 어찌 보면 비정한 군주로서 칼에 피 묻혀 가면서 실제로 이씨 왕꽁 강화를 위해 그렇게 욕을 다 얻어먹어 가면서 노력을 했는데 이 하늘놈이 너무 착해가지고 여러분 정치권에서는 진짜 피도 눈물도 없이 진짜 잔인할 때는 군주가 잔인하기도 해야 되고 또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말 위정자들을 쳐낼 줄도 아는 그런 비정함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착해서 과연 해낼 것인가 두 번째 술을 못 마신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중국 사신이 올 때 군주가 술 한잔 해야 되는데 술을 못 마셔서 해야 되겠나 그래요 여러분 당시 관료들과 유대관계도 있고 군주가 술 한잔은 해야 미덕이다 특히 스님들은 조선이 풍유 억불 국가이다 보니 약간 불교를 억압하는데 스님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되죠 그런데 유학자들은 술을 좀 한잔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런데 술을 못 마신다고 꼭 군주가 못 되나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효령이 불교의 심치에서 음주를 자제하니 그래서 유교국가 조선에서 왕이 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아니한가 이런 해석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효령대군이 14살 때 너무 착하다 보니까 인사청탁을 한 번 받아준 적이 있어가지고 태종 이방원이 효령에게 인사청탁을 하고 관직에 들어온 놈을 내쫓았던 일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언급합니다 그리고 정말 의미심장한 멘트를 하나 더 남기는데 충령의 큰아들의 영특하니 충령이 세자가 되면 그 다음 왕도 괜찮지 않냐 그 충령이 당시에 22살이었고 훗날에 문종이 되는 세자가 5살 정도 됐는지 4살 정도 됐는지 그랬을 텐데 그 문종이 그렇게 영특했다는 걸 태종 이방원이 알았던 거죠 제가 문종 관련 영상 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정말 건강했으면 세종만큼 태평성대를 이뤘을 거고 세종만큼 민족문화창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세종 후반기에 세종대왕께서 멈져놓으셨을 때 세종의 치세 중에 상당수는 당시 세자였던 훗날의 문종의 작업들이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5살짜리 꼬맹이를 태종 이방원이 제대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충령에게 왕자리를 넘겼던 거죠 자 그래서 효령은 어찌 보면 동생에게 왕자를 뺏기고 양령은 바로 유배가다시피 광주로 유배를 가게 되고 효령도 궁거를 나오게 됩니다 근데 효령은 궁거를 나와가지고 관악산에 관악사라는 절이 있고 그 관악사의 연주암 그리고 효령각 그리고 진짜로요 효령대군은 당시 왕의 형이자 대군임에도 불심에 심치하여 물론 왕의 아들이 승려가 될 수 없었죠 조선의 법에서는 고려시대는 문종의 넷지 아들 대각국사 의천 같은 위대한 승려가 있었지만 조선은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머리를 밀지 않았고 결혼은 했지만 거의 승려처럼 생활을 하면서 그 15세기 월출산의 그 무의사 극락젤라든지 그 우리나라에 가장 오래된 동종이 있는 상원사 동종이라든지 세조 때까지 살아있었던 효령대군이 그 유명한 원각사와 원각사 10층 석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효령대군이 관장해서 절들을 증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은 세종이야 세종이 정말 태평성대를 열어갑니다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해갑니다 그런데 그 세종의 형이었던 폐쇄자가 됐던 양령은 여기저기 술을 쳐 마시고 다닙니다만 여러분 실제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었지만 시간이 지금 20년 30년 40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고려시대는 종교가 불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교국과 조선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백성들에게 이젠 절에 가지마 한다고 그게 안되잖아요 몰래 몰래 절에 가고 특히 아낙네들이 무슨 성약을 공부하겠습니까 절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대신 현재 왕의 또 다른 형이었던 효령대군이 그렇게 불교에 심취하면서 불교 대중화의 저는 원유의상 같은 역할을 조선시대 효령대군이 분명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불교 경전작업도 효령대군이 해냈고요 그런데 또 이런 일화가 있잖아요 효령대군이 있는 절에 동생을 보러 양령이 놀러온 거야 그런데 양령이 기생들까지 끼고 다니면서 사냥을 해 사냥을 하고 한쪽 팔에는 메일을 올려놓고 사냥개를 데리고 다니다가 사냥을 해가지고 여우하고 노루를 활을 쏴서 잡아온 거를 가지고 효령대군이 기거하고 있는 절 앞에서 그걸 요리해 먹습니다 꼬먹습니다 꽁을 꼬먹고 노루를 꼬먹고 이게 불교 그 절 앞에서 그것도 육식을 하면 스님들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효령대군이 나와가지고 형님 이게 뭐하는 행동입니까 이러다가 나중에 부처님께 혼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양리에 껄껄 웃으면서 나는 살아서는 왕의 형이요 죽어서는 부처의 형이니 효령이 꼭 부처라는 뜻이죠 나는 죽어서는 부처의 형이니 내가 극락에 가지 왜 혼나겠는가 나처럼 팔자 좋은 사례가 있는가 라고 했던 일화가 전해져 내려온다 세종대왕께서는 극심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여러분 정치 권력의 최정점에 있으면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54세에 돌아가셨고 양령은 여기저기서 술 마시고 사냥하고 여인들 끼고 평생을 그렇게 호색한 내 모습을 보여주며 살다가 69세에 천수를 누렸는데 효령대군은 우와 91세까지 사십니다 조선의 왕들의 평균 수명이 47세인가 그래요 가장 오래 살았다는 영조가 83세까지 삽니다 91세까지 그럼 효령대군이 아마 태어났을 때는 태조 이성계가 왕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정정이 왕이 되는 걸 보았고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는 걸 보았고 뭐야 태종, 태세, 문단, 세, 예종, 성종 때까지 살아계셨으니 조선이 개국되고 성종 때까지 효령대군이 살아있었으면 여러분 이거 편집 우리 피디님 쉽지 않겠다 성종은 자울산군이고 자울산군의 아버지가 세조의 큰아들 의경세자고 성종의 할아버지가 세조고 세조 아빠가 충령대군 세종이니 이 당시 성종 입장에서 효령대군은 큰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세종대왕이니까 세종대왕의 형님이 효령대군이니까 큰 증조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는 거죠 얼마나 장수를 했는지 아들들이 60이 넘어서 효령대군 앞에서 춤을 춰들였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실제로 전주이시 중에 가장 많은 인구수를 자랑하는 효령대군파가 약 6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령대군 이야기 실제로 여러분 저도 그냥 효령대군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할 일이 있겠습니까만 제가 효령대군 이야기로 이렇게 10분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좀 고민하고 영상을 시작하고 카메라를 봤습니다만 10분 넘었죠 아 이거 어디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효령대군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태종 이방원 드라마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원 드라마 내용을 살짝쿵 이야기해야만 하겠죠 양령대군 효령대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충령이 어떻게 왕이 되고 충령이 왕이 되었지만 태종이 살아있었던 이방원이 살아있었던 상황 시기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은 태종 이방원이 민무구 민무질 자신의 천암 4명을 죽이는 것보다도 더욱더 잔혹한 일을 상황이 돼서 그 왕권 강아가 대체 뭐라고 무슨 일을 했는지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조교 선생님이 왜 그렇게 드라마 뒷북치시냐 아우씨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네요 먼저 촬영할 걸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종 이방원 제위 18년 세종 제위 32년 그런데 세종 제위 32년 중에 태종 이방원이 살아있으면서 상황 역할을 4년간 했단 말이죠 그 4년 동안 실질적인 왕은 누구였을까 무슨 말이냐면 조슬란 나라가 만들어지고 4대 왕이 바로 충령 세종인데 여러분 양령대군이 패수자 되고 두 달 만에 충령이 바로 왕위에 올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야기도 하면 좀 길어지긴 합니다만 세자를 바꿔놓고 왕위를 선위하겠다고 하니 예전에 양령이 세자였던 시절에도 선위 파동이 자주 있었거든요 아 그냥 관료들은 또 세종 역시 세자 시절에 아 그냥 형식적인 거다 아바마마 통척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실 수 없어옵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왕 즉위식 날짜까지 못을 박아버리고 겨우 두 달 세자가 되었던 어찌 보면 제대로 제왕하게 돼서 공부를 하지 않았던 세종을 왕자리에 안쳐놓습니다 안쳐놓고 태종 이방원이 뭐라고 하냐 군사 관련 일은 내가 담당할게 인사권도 내가 처리할게 왜 왕이 아직 어린이 왕이 30살 될 때까지는 내가 할게 충령이 왕이 되자마자 나이가 22살인데 무슨 22살이 어립니까 30살까지는 내가 할게 그러니까 이게 관료들이 볼 때도 조설란 나라가 건국되고 4대 왕이 세종인데 태조 이성계도 상왕으로 올라갔고 두 번째 왕이었던 정종 이방과도 상왕이 됐고 살아있는 태종 이방원도 상왕이 됐는데 앞에 태조하고 정종은 완전히 꼭두각시 그냥 뭐 권력의 끈이 떨어진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신하들 관료들 입장에서도 잠깐만 내가 줄을 어디에 서야 되는가 조금 약간 혼선이 왔을 겁니다 그래도 이방원이 분명히 군사와 인사권은 내가 담당하겠다 아니 그럼 이건 완전히 세종은 진짜 허수아비 왕 아닙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군사권과 인사권을 빼앗아 버리겠다고 하면 그건 대통령 뭐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세종러는 잡다한 일 왕의 잔무만 네가 봐 중요한 건 내가 결정할게 이렇게 이야기한 셈이죠 그러나 관료들은 분명히 혼란이 왔다고 특히 당시 병조 지금 같으면 국방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었던 병조 판서가 박수비이고 국방부 차관이었던 병조 찬판이 강상인이라는 인물인데 실세는 강상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실세고 누가 허세냐 하는 건 최고 권력자와 얼마나 더 가깝냐 이게 뭐 자주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강상인은 태종 이방원을 30년을 모셨어 그래서 어찌 보면 병조의의 군권의 상당 부분을 강상인에게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 강상인이 태종 이방원의 뒤통수를 친 거죠 그러니까 강상인이 생각할 때는 이제 내가 세종에게 줄을 세야 되겠는데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상하패하고 오메패라고 해서 굉장히 낯설죠 이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패를 왕이 하나 갖고 장수가 하나 가져서 왕이 장수에게 군대를 출병해라라고 하면서 왕의 명령이다라고 절반 나누어진 상하패를 보내면 장수가 그 패를 맞춰보고 왕명이구나 하고 군대를 움직이는 그 패인데 이 상하패를 세종에게 가져다 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태종 이방원이 강상인을 부릅니다 이 상하패 뭐야? 이 오메패만 만든다면 너 뭐야? 그랬더니 얼떨결에 강상인이 아니 그냥 문신관료들에게 나눠주려고 만든 것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태종 이방원은 알았거든 그래서 섬뜩했던 강상인은 그걸 들고 얼른 세종에게 합니다 주상전하 이 오메패 상하패 받으시옵소서라고 했더니 왕이었던 세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니 군사 관련 일은 아바마마가 담당한다고 하지 않으셨냐 이건 내가 자식으로서 예의가 아니다 아바마마께 갖다 드려라 아니 태종 이방원에게는 문신관료들에게 나눠주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왕이었던 세종은 이 상하패와 오메패를 태종 이방원에게 바치라고 이야기하니 강상인이 완전히 코너에 몰렸고 이게 여러분 태종 이방원이 분노해서 당시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병조 참판 강상인을 데려다가 권장을 죽을 정도로 치고 난 다음에 노비로 좌천이 아니죠 관노로 만들어서 함경도로 유배를 보냈단 말이죠 이게 세종이 왕 즉위하고 얼마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태종 이방원 입장에서는 명나라와 굉장히 사이 좋게 지냈던 태종 이방원 입장에서는 명나라에 세종의 왕 즉위를 알리는 사은사를 보내야 되는데 이왕이면 세종과 가까운 친척이 좋겠다 세종의 장인 심온 사람도 참 점잖고 지금까지 태종 이방원과도 군신간에 참 사이좋게 잘 지냈기 때문에 그 심온을 영의적으로 딱 승진시켜놓고 사은사로 명나라에 좀 다녀오셔서 세종의 즉위를 명나라에 알리십시오 그런데 저는 제가 심온이었으면 주상전하 저에게 영의정직을 제수하시니 몸둘바를 모르겠사옵니다만 저는 사사로이 새롭게 왕이 될 세종의 장인이니 제가 영의정을 하게 되면 왕의 처가 외척이 바로하는 모양새를 띌 수 있으니 저는 이제 관직을 놓고 제 자식들도 관직 놓고 그냥 지방으로 내려가서 은신하겠습니다라고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태종 이방원을 몰라? 민무구, 민무질, 민무질, 민무회, 천암 4명 죽여버리는 거 몰라? 심온이 영의정이 되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심온 대감 집에 인사차 갑니다 얼굴도장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롭게 왕이 된 세종의 장인 데다가 영의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심온이 명나라에 사은사로 가는 길에 도성 사람들이 그 심온 대감을 보겠다고 전부 길에 나와서 그 꽃수레를 타고 가는 심온에게 저를 하고 엎드렸단 말이죠 이거 태종 이방원 굉장히 불쾌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건 100%입니다 100%죠 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태종 이방원은 나름의 큰 그림을 그립니다 병조에서 상압회로 장난 좀 쳤다는 강상인을 로비로 전락시켜서 함경도에 보냈잖아요 심온이 명나라에 가서 사은사이를 보고 있을 때 그 함경도에 관노 생활라는 강상인을 다시 부릅니다 다시 곤욕을 치르게 합니다 압술형이라는 여러분 그 고문법 아시나요? 널빤지를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사람이 가슴을 세게 밟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리를 틀어라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리를 틀어라 조선 초기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압술형 해버리면 그렇게 사람이 고통스럽다고 하네요 허벅지 근육이 다 뭉개져버리니까 그 압술령을 4번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압술령을 4번까지 받으면서도 뭐라고 물어보냐면 태종 이방원이 야 강상인 너 이제 노비지만 실은 네가 그 상압해가지고 장난질하는데 뒤에는 누가 있었어? 너 혼자만이 했던 것 같지 않아? 근데 강상인 입장에서는 누구를 부를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강상인도 대충 감을 챘을 겁니다 아 시몬대감 이름을 대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그 강상인 압술령을 4번 당하면서도 죽으면 죽었지 시몬대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시몬의 동생 심정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냥 너무 아프니까 예예예 한 번 한 거죠 강상인은 그래도 남자였다니까 그래서 심정도 끌려옵니다 그리고 아무 잘못 없었던 강상인 상관이었던 병조판서 박습도 끌려옵니다 또 엄청난 고문이 가해집니다 이들 입에서 야 너희들 심정 박습 뒤에는 실은 왕의 장인인 시몬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힘든 고문 때문에 그냥 예예예 이걸 시몬은 명나라에서 모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박습 심정 강상인으로부터 시몬 이름을 캐치한 태종 이방원은 됐다 이제 죽일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졌겠구나 혹여나 시몬이 돌아와서 강상인과 대지를 요구할 수 있으니 강상인 너 죽어라 강상인 죽여버립니다 강상인이 죽으면서 나는 아무 죄가 없지만 실상 때리는 매를 견디지 못해 죽을 따름이다 하고 강상인이 죽어버렸어요 명나라에서 사은 사이를 마치고 시몬이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의금부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바로 체포를 해버립니다 시몬 대감을 시몬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그리고 갑자기 소달구지에 태웁니다 아니 갈 때는 꼬까마 타고 모든 백성들이 환대를 받고 갔다가 올 때는 압록강을 넘자마자 죄인이 돼서 소달구지에서 의금부까지 끌려옵니다 시몬에게도 엄청난 고문이 가해집니다 시몬은 아니 나는 정말 강상인 뒤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무슨 군사 문제를 세종과 논의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상왕께서 저를 너무 진짜 오해하고 계시고 고쾌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강상인과 대질신문을 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강상인은 죽어버렸고 이거 시몬도 그렇게 고문을 받으면서 민무고 민무질 형제를 떠올렸겠죠 태종이방원의 왕권 강화의 큰 그림에 내가 걸려들었구나 이건 내가 아니라고 해봐야 모진 고문만 더 당하는구나 그냥 내가 빨리 죽어주는 게 내 딸 세잡이 되었다가 중전이 된 소헌왕우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겠구나 시몬이 순순히 자백을 합니다 네 제가 강상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태종이방원이 그 시몬에게 술을 보냅니다 그리고 독약사발을 보내고 비당끈을 보냅니다 술 한잔 드시고 사발을 들이키든지 목을 매시든지 선택하시라 와 엄청나게 잔인한 배려죠 시몬이 죽어요 그럼 여러분 새롭게 왕이 된 세종 입장에서는 자신의 처가집을 작살내는 거 아닙니까 태종이방원이 세종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바마마 이러실 수 없습니다라고 했겠죠 당연히 그리고 세종과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었던 아니 소원왕우는요 혼절합니다 소원왕우가 누구를 찾아가요? 원경왕후 이제는 대비가 됐겠죠 태종이방원의 부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대비마마 저희 아버지 저희 가족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소원왕우가 우니 며느리의 가족이 작살나는 꼴을 본 원경왕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인간이 또다시 백정이 되어 인간사냥을 하는구나 내 며느리 불쌍해서 어찌할꼬 그래서 시몬대감은 그렇게 죽고 시몬대감의 아들들과 시몬대감의 부인이었던 소원왕우의 엄마 소원왕우의 오래비가 전부 다 관로가 됩니다 전국 각지 막 제주도까지 보내서 대신 일은 시키지 말거라 노비지만 일은 시키지 말거라 그렇게 해서 완전히 훗날 왕이 될 세종대왕의 차갓집을 작살내므로 인해서 외척이 바로 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게끔 다시 한번 자신의 칼에 피를 묻혔던 태종이방원 이 태종이방원 옆에서 알랑방구 끼면서 시몬을 죽여라 시몬과 나름 라이벌 관계였던 박은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시몬이 영의정이었고 박은이 좌의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좌의정 박은이 시몬을 죽여라 죽여라 라고 해가지고 태종이방원이 죽였는데 하여간 시몬이 죽으면서 유언으로 우리 청송 심씨 후손들은 반남 박씨와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심씨와 박씨가 결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저희 이모부 심씨고 이모박씨인데 아여간 여러분 그 박은이 시몬을 죽여놓고 저 죄인의 딸이 중전마마일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중전을 들이세요 이거 진짜 바보 같은 소리죠 아니 시몬을 죽여놓고 태종이방원이 며느리였던 소원왕후를 찾아가가지고 며느라기야 네 자리는 내가 보존해 줄 테니 밥을 먹거라 그딴 이야기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중전마마를 바꾸겠습니까? 중전을? 중전을 바꾸어서 중전 차가집을 또다시 죽이란 말입니까? 태종이방원이? 이렇게 고생해서 태종이방원이 훗날 왕이 될 세종의 차가집을 작살을 내놨는데 새로운 중전을 들이라고 이야기한 박은도 진짜 깝깝한 사람이었죠 또 소원왕후가 워낙 사람 됨이 괜찮았고 그래서 중전 자리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시몬이 죽었을 때 뱃속에는 안평대군을 또 베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권력의 잔인함, 비정함 권력은 부자간에도 물려줄지언정 나눌 수 없다는 걸 보여준 4년 동안의 태종이방원 상왕시절과 세종대왕 이야기인데 분명히 이렇게 태종이 잔혹했고 자신의 칼에 피를 묻혔지만 이 왕권 강화를 위한다는 명분이 있었고 어찌 보면 자신의 친인척을 내쳤죠 자신의 천암내명을 죽였고 자신의 사돈일가를 작살냈단 말이죠 그래서 태종이방원이 이렇게 욕을 얻어먹을 지언정 이후에 외척바로가 한동안 없었고 세종대 왕권을 이어발만한 세력이 없었으며 세종이 한글을 창달하는 등 어찌 보면 15세기 민족문화가 중흥하게 되는 그 태평성대를 태종이방원의 칼이 제공했기 때문에 이방원을 역사적으로 높게 평가하기도 합니다만 분명히 잔혹했던 건 사실이다 오늘 강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Of course 발음 괜찮았어? 물론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왕짜리 욕심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로부터 기업인들이 기업을 물려받으려고 할 때도 얼마나 그 암투 심합니까? 아니 하다못해 부모님에게 상속을 받을 때조차도 다른 형제보다 손해보기 싫은 건 어느 누구나 인지상정이죠 내가 다른 형제감보다 더 많이 부모 재산을 물려받아야 되겠다 이건 욕심이지만 그런데 왕자로 태어났어요 아니 어머니가 무슨 후궁이나 빈도 아니고 만약에 엄마가 중전마마야 그러면 그냥 군도 아니고 대군이지요 그런데 큰아들이면 세자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 세자는 다음 보호를 이을 왕이잖아요 그 세자를 대하는 것과 일반 대군들을 대하는 것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세자는 다음에 왕이 되지만 대군들은요 조선시대의 종친들은 실은 정승판소가 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죠 그냥 왕자 대접 받으면서 그냥 허송세월을 그렇게 보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개인적으로 학문에 능력이 있거나 정치의 뜻이 있거나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욕망과 욕심 내가 진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잘 펼칠 것 같은 나에게 올바르게 정치를 할 것 같은 선한 마음이 있었던 세종대왕 입장에서는 충령 시절에 더군다나 세자였던 형 양령이 저렇게 맛탱갈이 가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을 때 왜 마음속에 욕망이 없었겠냐고 나는 왜 셋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나는 이 나라 보호를 잊지 못하고 좀 안타깝구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드러내게 되면 이건 일종의 반역이지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런 욕망이 있더라도 하아악 꿇을 안치고 형제를 발휘하면서 당연히 형님 세자의 나라가 될 테니 왕자로서 동생으로서 형님을 잘 보필하는 보필? 배우자가 하는 건가? 그런 동생이 되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하죠 그러면 태종 이방원 드라마에서 실제로 충령 대군이 불꽃 야망을 드러냈다 아버지한테도 제 목소리 다 내고 형에게도 막 잘못한 걸 잘못했다라고 지적질하는 그런 충령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 유튜브에 상당수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진짜 충령은 그렇게 왕위에 욕심을 냈냐 세종대왕이 대군 시절부터 양령을 제끼고 왕이 되고 싶어 했냐 솔직히 제가 그랬습니다 안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은 못하죠 시작할 때 옵고스라고 했던 건 그 인지상적이니까 당연히 그랬을 거다라는 건데 제가 확언할 수 있는 것만큼은 태종 이방원 드라마에서 아버지에게도 아버지 이거 옳지 않습니다 라고 되드는 장면도 꽤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세종은 일단 효심이 상당했고 자신이 왕이 되고도 상황이었던 태종 이방원에게 꼼짝 못하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실제로 자신도 한 번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는 상태에서 충령은 정말 그 욕심을 드러내지 않고 행동고지를 올바르게 하는 충령 입장에서 태종 이방원에게 두 눈 부릅두고 아버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는 분명히 어려웠다 그러나 양령과는 사이가 그렇게 많이 좋지만은 않았다 그래서 실제로 이 충령이 왕짜리를 욕심을 냈을까 그럴만했을까 그리고 양령과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대립했을까 하는 사료들을 총집합을 해봤습니다 우리 역바연 연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어렵게 사료를 찾았고 또 지금까지 제가 효령대군 양령대군 영상 강의해드리는 과정에서 나왔던 사료들이니까 사료를 통해서 한 번 그걸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사료는 그만큼 청소년기에 충령이 그릴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오죽하면 태종이 황간을 시켜서 너 채점 그만 봐 건강에 문제가 있어 보여 그리고 그때부터 살짝 좀 비만기가 보였을 수도 있는 거고 서책을 가져다 감추게 했더니 이게 구소수관라는 책이 어디서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그 책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도 어떻게 알았냐면 그 책을 천 번 읽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세종실록 때는 천 번 소리가 안 나옵니다 이게 점점점 이게 좀 후대왕들 때 가면서 그만큼 세종대왕이 학문적으로 뛰어났고 학구열이 있었다는 걸 강조하는 과정에서 30번에서 1000번까지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을 저희가 사료로 찾아냈거든요 고생했죠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렇게 책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음악에도 관심이 있고 이렇게 뭔가 만들고 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는 그 충령을 바라보았을 때 태종은 조금 마음이 아팠을 거야 야 너 셋째 아들인데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네가 과거 응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가 왕도 될 수 없는데 이게 어찌 보면 양반 대감이 자신의 자식이지만 첩의 소생 서자나 얼자 서얼라고 하죠 서얼을 바라볼 때 좀 그렇게 느끼는 거죠 서얼인데 굉장히 인물도 좋고 공부도 잘해 근데 서얼들은 문과 응시 안 되거든요 문과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얼에게 칼 주고 용돈 줄 테니까 술 마시고 세상의 한스러움을 그렇게 술로 풀거라 그리고 칼 지어주고 활 지어주고 칼 싸움하고 활 싸움하거라 왜 서얼들은 문과 응시했으니까 아마 태종 이방원이 충령을 바라보는 심정이 그러했을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양령 22세 충령 19세 남재가 여러 사람 있는 자리에서 대군 이 대군은 충령을 이야기합니다 옛날 주상 주상은 태종이죠 태종이 잠재에 계실 때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이 남재가 태종 이방원에게 학문을 권하니 이방원이 왕자는 참여할 데가 없으니 학문하여 무엇 하겠는가 그래서 남재가 말하기를 군왕의 아들이 누가 인국이 되지 못하겠습니까 하였다 지금 충령 네가 학문을 좋아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게 내 마음이 기쁘다 와 이거는 어찌 보면 이 자리에서 충령이 아니 대감 무슨 망발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형님 저하께서 세자 자리에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그런데 충령이 이걸 바로 태종 이방원에게 일로 바칩니다 이 자리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자신은 내 형님 저하를 능멸할 생각이 없음을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태종 이방원이 야 그 늙은이 참 과감한데 하고 웃고 넘어가요 그만큼 충령의 댐댐이를 주변 관료들이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보겠습니다 충령이 20세가 됐습니다 세자가 성함 복장을 하고 모신자를 돌아보며 신체가 어떤가 내 옷 예쁘냐 하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령 세종이 먼저 마음을 바로잡은 뒤에 용모를 닦아라 이거 얼마나 매기는 말투입니까 아니 형이 야 형 옷 멋있냐 그러니까 옷이 멋있으면 뭐하냐 사람 댐댐이가 먼저 돼야 이거 그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살 충령이 3살 형이었던 세자자와 양령을 완전히 찍는 소리인데 이 정도 소리까지 했으면 이게 양령 입장에서 기분 좋을 리가 없거든요 양령이 그러고 보면 성격이 이랬을 수도 있는데 형 입장에서 계속 볼게요 임금이 집에 있는 사람이 비를 만나면 반드시 길뜬한 사람의 노고를 생각할 것이다 이게 이제 실은 충령을 데리고 태종이방원이 사냥을 나갔을 때 비가 오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령이 시경에 이르기를 황새가 언덕에서 우니 부인이 집에서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기뻐 야 세자가 너를 따를 바가 아니다 그래서 세자가 이제 여기까지 살짝 같은 시기 사료이긴 합니다만 세자가 일찍 임금 앞에 사람의 문물을 논하다가 그러니까 양령도 알았나 봐 사냥을 나가가지고 태종이방원이 야 세자 양령의 학문은 충령 너를 못 따르는구나 이 말을 들은 거지 그래서 세자가 태종이방원 앞에서 사람의 문물을 논하다가 충령은 용맹하지 못합니다 하고 충령을 디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종이 말하기를 비록 용맹하지 못한 듯하나 그러니까 분명히 세종두양은 무력은 제로인 걸로 큰일의 이마야 대의를 결단한 데는 당세 더불어 견줄 사람이 없다 이방원이 사람 보는 분이 있었어요 그냥 대군이지만 셋자들이지만 잘난 놈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세자는 얼마나 뭔가 불안감이 엄습해오지 않았겠습니까? 계속 가볼게요 세자가 부마 청평군 200강 매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령과 충령의 누이의 남편이 기생이 7점생인데 잔치에 갔다가 양령이 이 매형의 7점생 기생을 데리고 오려고 하니 충령이 친척 중에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옳지 옳겠습니까? 이거 참 옛날 유교적 말투로 예쁘게 한 거지 네 사람이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말을 제사만이 세자 마음으로 놓아였다 세자 입자에서도 화가 나죠 세자는 일단 양령은 여인이 마음에 들면 그게 또 이상한 게 그 임자가 있는 여인을 마음에 들어 한단 말이죠 이게 양령의 문제였잖아요 그대로 세자는 대군과 도가 같지 않아야 마음을 놓고 매우 꺼려했다라고 태종실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이가 분명히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 계속 같은 식입니다 경복궁에 거둥하여 상황을 봉용해 경열에서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세자 정친이 시연했다 노승한 사람을 버릴 수 없다는 데에 말이 비치자 충령대군이 석영에 이르기를 기수증에 걸복했다고 하였습니다 임금이 어찌어찌 감탄하고 세자를 돌아보며 세자를 이제 대해놓고 너는 어찌 항문이 충령만 못하냐 이거 얼마나 양령은 화가 났을까 자존심도 상했을까 어? 이러다가 세자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하루는 필선 정처 등이 세자 전에 매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내 보내기를 청하니 세자가 이것은 작은 물건이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말 달려 사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복이기나 할 뿐이니 빈객은 자기 수승입니다 수승에게 고하지 말라 이때 충령대군이 배우기를 좋아해 빈객 이내 수승 변계량 등이 마음으로 시기하여 그러니까 내가 세자의 수승인데 세자의 동생이었던 충령이 너무 배우기를 좋아하니 세자 수승으로서 시기하여 서현에서 충령대군을 칭찬하여 세자를 격려했다 그러니까 충령을 칭찬하면서 양령에게 뭔가 너 자극을 좀 받아라 라고 했다라는 거죠 수승들조차도 양령도 이래저래 충령 때문에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세자가 흔덕사에 가서 신우왕후 신우왕후면 이방원의 엄마죠 이성계 첫 번째 부인 귀신의 재산 날이에요 근데 바둑을 둬 근데 바둑두는 사람이 그냥 동네 허드렛일 하는 사람들하고 바둑을 둬요 어찌 보면 양령이 그 참 신분차별을 하지 않았네 근데 세종이 세자는 지존의 자리로 있으면서 어찌 아래 간사한 소인배와 노름놀이를 합니까 그러니까 세자 양령이 너는 관원점에 가서 잠이나 자라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가서 잠이나 자라 재밌죠 이제 한 살 더 먹었습니다 박은, 시몬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결과적으로 박은이 태종이방원에게 시몬을 죽이자 시몬은 충령의 장인이었고 시몬이 죽으면서 우리 청송 심씨의 후손들은 반남 박씨와 결혼하지 말아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고 했죠 여기서 지금 박은이 볼 때도 충령이 좀 잘난 것 같아서 충령의 장인 시몬에게 충령 되그니 어지러서 마음이 사람들이 충령에게 쏠린다 그래서 스스로 충령에게 처신할 바를 알게 해라 잘난 척 좀 그만하게 해라 네 사위 잘난 척 좀 그만하게 해라 그런데 시몬이 듣고도 모른 척 했다는 겁니다 이날 임금이 편히 기가하려 하니 여럿이나 네 모두 나와서 영밖에 있었다 박은이 대군과 더불어 말하고자 하니 시몬이 대군에게 눈치대서 피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죠 충령 대군이 이제 개성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세자를 여기저기서 만나요 그런데 세자가 당시 어리랑 궁궐에서 막 놀고 그러다가 태종 이방원에게 혼나가지고 그럴 때인데 그 궁궐을 나가던 세자 양령이 충령을 만났는데 어릴 충령 네가 일렀지 그러니까 충령이 아무 말 안 해요 이건 무언해 그래 내가 일렀다 어쩔래 너 할 말 있냐 네가 아무리 세자여도 이건 진짜 너무 큰 잘못인데 이거는 너 조심해 내가 세자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거의 그 정도까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충령 대군이 세자에게 대하여 그를 이끌어 허물이 없는 지경이 이루고자 하여 일이 있을 때마다 거의 가난 것이 전후에 한두 차례가 아니었다 와실룩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령이 뭔가 세자로서 역할을 잘못하면 충령이 사사건건 개입해서 형을 가르치려고 들었고 그런 것들이 주변에서 좀 보였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 사신 황엄이 충령을 보고 똑똑한 걸 알아요 그래서 동국에 지닌 장차 이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동국이 조선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세자를 봉하는 사신이 새롭게 명나라에 갔는데 세자를 바꾸길 청합니다 했더니 명나라 사신 황엄이 명나라에서 말하기를 필히 충령을 봉하도록 청하는 것이리라 사람 보는 눈은 태종이방원이나 명나라 사신 황엄이나 같았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살에 충령이 세자가 되고 양령은 25살에 폐세자가 되죠 세자가 된 지 두 달 만에 충령이 바로 왕위에 오르고 태종이방원이 상왕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질문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사료로 한번 좀 찾아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결론은 저는 개인적으로 충령이 왕짜리의 욕심이 있었을 것 같다라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론은 각자 내려야 되지 않을까 사료를 통해서 충령이 왕짜리의 욕심이 있었고 세자와 양령과 이렇게 부딪혔던 여러가지 내용들을 이런 역할도 제가 해야 하는 것 같아서 사료 찾는데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끝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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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